네, 그러면 오늘 강의 또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저희가 컨볼루션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을 지금 배우고 있고 네, 컨볼루션을 통과를 했을 때 저희가 얻게 되는 저런 액티베이션 맵 이미지 사이즈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각 이미지의 위치별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런 각각의 패턴들 혹은 저희가 필터라고 정의하는 패턴들이 전체 이미지 중에서 어느 부분에 가장 세게 나타나는가 어느 부분에 나타나지 않는가를 저희가 이렇게 쭉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맵들이 저 네 개의 위치에 찾고자 하는 패턴들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고 지금 이 패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두 개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두 부분에 이제 강하게 나타났고 이제 뭐 전반적으로 지금 찾고자 하는 패턴들이 이제 나타난 그 위치별로의 그 세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게 이제 액티베이션 맵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엔 저희가 그 풀링이라는 오퍼레이션을 또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어떤 네 위치별로 저 어떤 그 저장된 그러니까 이미지 사이즈와 거의 동일한 어떤 형태의 이 액티베이션 맵을 이제 저희는 이제 사이즈를 줄이는 그래서 뭐 2x2 맥스 풀링이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네 이 네 개의 이제 픽셀들 혹은 저 액티베이션 값들 중에 이제 가장 큰 값들만을 뽑는 그런 형태로 이제 동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위치 정확한 위치에 대한 어떤 정보는 저희가 의도적으로 좀 없애주는 효과 그럼으로써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처음에 이제 문제로 삼았던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아 이게 지금 이미지 이 이미지에선 딱 이 위치에 나타났고 지금 여기 옆에서는 요게 또 한 칸 아래로 나타났는데 저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2x2 맥스 풀링이나 뭐 하여튼 이런 이제 이 어떤 액티베이션 맵의 사이즈를 이렇게 저희가 그 다운스케일 혹은 이제 그 사이즈를 이제 축소하는 경우는 저게 이제 정확하게 어디 나타나는가는 정보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두 개 간의 차이를 아주 저 세밀한 차이는 저희가 큰 틀에서는 좀 없애 줌으로써 이제 뒤쪽에서 이게 다 일관적으로 x 다라고 이제 그 판단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좀 축약을 해주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맥스 풀링 이라고 하는 것이구요. 네 그러면 뭐 각각의 이제 액티베이션 맵을 저희가 맥스 풀링을 하면 7x7짜리의 그 사이즈를 가지던 저 2차원 배열이 이제 4x4라는 네 형태로 이제 변환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또 하나여서는 이 난 리니어 러팅입니다. 그 요즘 이제 그 어제도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저희 이제 CNN 에서는 이제 렐루 라는 것을 기본적인 난 리니어 유닛으로 사용을 해서요. 이제 저희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는 선형 결합을 한 후에 혹은 선형 변화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렐루를 적용을 해 줬습니다. 각각에 나온 아웃풋 들에 대해서요. 그 이제 CNN 에서는 그 풀리 커넥티드 저기 컨볼루션 레이어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액티베이션 맵을 뽑아내는 과정이 기본적으로 선형 결합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이거를 저 필터를 저기 있는 각각에 해당하는 그 윈도우 에다가 쭉 이렇게 매치를 시켜 가면서 그때 이제 그 어떤 저희는 큰 틀에서 이제 내적 이라는 연산 혹은 이제 저 필터 코입션 틀을 이제 해당 윈도우 이미지에 있는 해당 윈도우 에 픽셀 값에 곱해서 저희가 그것들을 결합해서 이제 값 하나의 액티베이션을 얻는 거라서 얻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단계가 기본적으로 선형 결합에 해당이 되구요. 그 다음엔 얻어진 이 선형 결합의 값들을 여기에 이제 렐루를 저희가 적용을 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렐루는 기본적으로 이 액티베이션 맵에 나온 마이너스 값들을 모두 다 이제 역으로 바꿔주는 오퍼레이션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역시 또 렐루나 뭐 이런 시그모이드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어떤 값을 여러 개의 노드가 있을 때 핫 레이어에서 나온 여러 개의 노드들에 해당하는 현재 값에 forward propagation 당시에 나오는 그 값들에 각각 걸어주기 때문에 이것들을 뭐 값을 하나씩 하나씩 렐루를 통과를 시켜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큰 틀에서는 컨볼루션 뉴럴넷 이라는 이런 지금 배웠던 컨볼루션 렐루 그 다음에 맥스풀링 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들이 기본적으로 컨부 다음에 무조건 렐루가 저희 따라오고요. 그래서 이제 리니어 및 안 리니어 유닛이 이 순서대로 항상 이제 페어를 이루어서 이제 그 진행이 되고 풀링은 저희가 이제 컨볼루션을 통해서 뭔가 어떤 유의미한 저희가 찾고자 하는 패턴을 얻은 후 그것에 대한 어떤 위치 정보를 크게 이렇게 상관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이미지를 리사이즈 해주는 그런 과정으로서 본다면 네 핀트에서는 뭐 컨볼루 컨볼루 그 다음에 맥스풀링 컨볼루 컨볼루 맥스풀링 그러니까 이제 이 풀링 이라는 어떤 요소는 저희 컨볼루를 한번에 컨볼루 할 때마다 무조건 거기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무조건 들어가는 것은 아니구요 이제 뒤에 저희가 또 실질적인 좀 많이 쓰이는 네트워크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좀 이 풀링 이라는 것은 이제 정보를 어찌 됐건 축약하는 혹은 이제 리사이즈를 하는 과정으로 보신다면 그것들을 또 너무 이제 자주 쓰면 초반부터 너무 자주 쓰면 뭔가 초반부터 그 스페이스 스페셜 레졸루션 이라고 저희가 부를 수 있는 2x2에 해당하는 그 4개 중에서 어느 위치에 그 맥스 값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그 정보를 이렇게 잃어버리는 혹은 그런 축약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자주 하면 정보의 손실이 초반부터 좀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저희는 어느 정도는 이런 필터들을 적용을 해서 이제 컨볼루 컨볼루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맥스풀링을 이제 좀 뜨문뜨문 좀 적용해 주는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엔 이 컨볼루션 유러넷은 이제 컨볼루 컨볼루 맥스풀링 뭐 이런 식의 이제 시퀀스를 저희가 거치게 된 다음엔 여기서 이제 또 컨볼루 를 또 거쳤고 그 다음에 이 풀링이 여기서 두 번 있었죠 그러면 여기서는 그 이미지 사이즈가 그 반으로 하여튼 줄 거고 여기서 또 뭐 러플 그냥 대충 그렇죠 대략적으로는 또 반으로 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미지 원래 갖고 있던 이미지 사이즈에 한 4분의 1 정도의 이미지 사이즈를 얻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왜냐하면 풀링이 여기서 두 번 있었으니까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이러한 식의 뭔가 액티베이션 맵이 나왔구요 그 다음에 어느 시점인가 부터는 이것을 이제 저희는 풀리커넥티드 레이어의 국면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서로 다른 필터에서 나온 이 액티베이션 맵을 이제 이것을 그냥 한 줄로 쭉 피는 형태로 이제 벡터로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엔 여기에 이제 그 어떤 풀리커넥티드 레이어를 저희가 달아서 최종적으로 이게 뭐 엑스다 오다 라는 뭐 바이너리 클래스피션 한다거나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당연히 여기 레이어의 그 파라미터도 저희가 이제 학습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죠 음 네 그래서 뭐 이게 전체적인 하여튼 구조가 되구요 이거는 뭐 이 지금 여기에 나온 스코어가 지금 이게 엑스 여야 하는데 지금 뭐 0.92 여기 뭐 기본적으로 뭐 시그모이드든 이제 소프트 맥스든 뭐 이렇게 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가 주는 브라운 트루스와 어떤 형태로의 로스를 걸어서 네 소프트 맥스로 쓰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로 쓰든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엔 그 풀리커넥티드 레이어도 당연히 한 레이어가 아니라 이제 이런 여러 레이어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를 다 이렇게 조합을 하면 전체 네트워크 구성을 하면 컴브렐루 컴브렐루 맥스 풀링 컴브렐루 맥스 풀링 그 다음에 어느 시점인가 부터 풀리커넥티드 레이어로 저희가 이제 쌓고자 하는 그 레이어들을 이제 쌓아서 최종 네트워크를 구성을 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백플랍을 통해서 이쪽에 있는 풀리커넥티드 레이어에 있는 파라메터들 뿐만 아니라 이쪽에 있는 이제 컨볼루션에 필요한 파라메터들도 저희는 모두 다 학습을 통해서 네 자동으로 이제 얻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여기서 학습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는 일 혹은 이제 어떤 값들이 실제로 이제 학습이 되냐 하면요 바로 이 필터 코에피션트들이 학습에 의해서 얻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애초에 X라는 모양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그 패턴 혹은 그 서브 패턴들 부분별로의 이제 나타나는 X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패턴들을 3x3 이라는 크기로 이제 저희가 미리 정의를 하고 이런 컨볼루션 연산을 제가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요 실제 요 값들이 그 이제 백플랍을 통한 네 그 옵티마이제이션 그레이언트 센트를 통해서 저 파라메터들이 이제 실제로 잘 최적의 필터 패턴으로 이제 학습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 뭐 그것도 그레이언트 센트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구요 그 다음엔 여기서 큰 틀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 하이퍼 파라메터는 이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에 저희가 아까 맨 처음에는 방금 보여드렸던 그 슬라이드에서 처럼 저희가 지금 이게 한 레이어 내에 존재하는 이제 컨볼루션 필터가 총 3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필터의 개수를 저희가 정의를 또 해야 되구요 한 레이어당 필터의 개수를 뭐 10개 쓰겠다 뭐 5개 쓰겠다 요걸 정의를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메터로서 저희가 사전에 정의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은 당연히 이제 뭐 레이어의 수도 또 정의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엔 또 하나 또 중요하게 저희가 정의를 해야 되는 것은 이 필터의 개수뿐만 아니라 각각의 필터가 가지는 필터의 사이즈 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정의하고자 하는 그 서브 패턴의 어떤 사이즈가 여기서는 이제 3x3 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뭐 어떤 저희가 필요로 하는 뭐 분류하고자 하는 분류하고자 하는 물체가 있을 때 그것의 이제 모양 그것의 서브 패턴이 예를 들면 5x5쯤 된다 뭐 아니면 뭐 7x7 뭐 이런 이제 어떤 저희가 보고자 하는 패턴의 실제 사이즈가 얼마야 될지 그것을 이제 저희는 윈도우 사이즈라고 부릅니다 혹은 필터 혹은 커널 사이즈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커널 사이즈가 3x3인 경우가 되고요 커널 사이즈를 뭐 다른 더 큰 이제 사이즈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해당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이제 그 필터 사이즈가 5x5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뭐 좋은 것은 저희는 더 큰 영역을 큰 영역에서 정의될 수 있는 코에피션트를 정의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5x5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뭐 V를 정의할 수도 있고요 네 뭐 다양하게 뭘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뭐 필터 사이즈가 커지면 하여튼 좀 더 복잡한 그래서 조금 더 유의미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패턴들을 정의할 수가 있지만 동시에 이제 저희가 학습해야 되는 파라메터 개수는 더 많아집니다 뭐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엔 또 네 또 더 정의해야 되는 것은 그 풀링 레이어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2x2로 이제 리사이징 법은 이제 총 이제 가로 세로 이제 두 개씩의 픽셀 사이즈를 가지는 2x2의 윈도우에서 이제 맥스 값을 뽑았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것을 뭐 3x3으로 윈도우 사이즈를 잡겠다 그러면 이제 총 9개 에 이제 픽셀들 중에서 이제 그 하나를 뽑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이제 할부 파라메터가 되고 뭐 그렇습니다 네 뭐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제한된 상황에서 스페셜 케이스로써 저희가 이제 그 컨볼루션 이런 뉴러넷에 대한 어떤 네 좀 아주 기초적인 어떤 뭔가 오버뷰에 해당이 되는 네 측면이 있구요 그 다음엔 또 저희가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를 이제 첫 번째 레이어에서 이제 아까 말씀 저희가 이제 이야기했던 이런 다양한 패턴들을 저희가 뽑았는데 근데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를 저희가 스택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이냐 그거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레이어에서 첫 번째에서 나온 액티베이션 맵을 이제 그 액티베이션 맵을 입력으로 받아서 거기에 이제 컨볼루션을 또 수행을 한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이냐를 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 그걸 위해서 음 음 음 요쪽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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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실제로 사용되는 컨볼루션 레이어는 입력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높이 width, height를 가지고 있고 depth 혹은 채널이라고도 불리는 이 세 개의 dimension으로 이루어지는 3차원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컬러 이미지를 다룰 때는 기본적으로 32x32라는 굉장히 작은 이미지이고요 그게 RGB라는 세 개의 값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각 픽셀들이 그렇기 때문에 총 이게 텐서 형태로 그러니까 2차원이 아닌 3차원에 해당하는 어떤 이런 텐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컨볼루션 필터가 적용이 된다는 것은 이게 뭐 하여튼 이렇게 32x32가 있고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정면에서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이제 3채널, RGB채널이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저희가 만약에 5x5짜리에 필터를 건다는 것은 요만큼의 뭔가 네 필터를 뭔가 걸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그 depth는 저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depth는요 저희가 그 컨볼루션을 할 때 그 컨볼루션 필터의 depth를 저희가 주어지는 그 input 텐서의 depth에 정확하게 똑같이 맞춥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 필터는 어떻게 저기가 되냐면 그냥 32x32라는 2차원 배열로만 정의되는 게 아니라 이제 어쨌건 이게 그 채널 와이즈로 혹은 이 depth 축으로도 이제 그 한 장의 이미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RGB라는 이 3개의 어떤 각 위치별로 정의되는 스칼라 값이 아니라 결국은 이 벡터 형태 RGB라는 이 3개의 값으로 이루어진 그 어떤 특정한 위치의 픽셀 값을 정의를 하는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컨볼루션 필터도 여기를 뭔가 이렇게 꽉 채운 형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필터 하나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아까는 뭐 예를 들면 이런 사선 저런 사선을 위해서 예를 들면 이게 5x5짜리의 필터니까 총 25개의 값을 저희가 정의를 해야 됐었지만 여기서는 25개 곱하기 3인 75개의 값들이 다 정의가 되어야 이제 필터 하나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똑같이 저희가 이 필터를 네 이렇게 depth축으로도 여기가 이제 3차원짜리 필터 depth를 가지는 이 필터를 저 자리에 맨 왼쪽에 딱 적용을 해서 그 해당하는 저 자리에 있는 픽셀들 총 75개의 픽셀들 있죠 5 곱하기 5 그 다음에 저쪽으로 3 해갖고 총 75개의 값들과 우리의 필터에 정의된 또 75개의 각각의 필터 코에피션트들 혹은 가중치들이랑 폭에서 그러니까 값에 해당하는 픽셀에 해당하는 코에피션트를 혹은 가중치를 곱한 후 그걸 다 합하는 거죠 75개의 그 가중, weighted sum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값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적용되는 어떤 depthwise로 꽉 채운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값 하나의 액티베이션 값을 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저희는 이 필터를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게 25x25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 depth로 이제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니 25가 아니라 25가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네 32 32 이렇게 있으면 제가 32라고 썼죠 여기서도 아 네 32면 여기서 이제 5x5를 썼으면요 여기 1번 픽셀 자리가 이제 네 여기에 맞춰졌고 그 다음에 가장 끝까지 이렇게 가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면 여기가 32일 거고 31 30 29 28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가로로 쭈르륵 움직여서 얻어 줄 수 있는 서로 다른 어떤 윈도우가 적용이 되는 이게 총 28개 서로 다른 위치에서 액티베이션 값을 뽑을 수가 있고요 역시 세로도 28개 서로 다른 액티베이션 값을 저희가 뽑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장의 액티베이션 맵이 나오고요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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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쓰게 되는데 이 한 장의 액티베이션이 나온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인풋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3채널 그리고 필터도 이렇게 또 3채널을 가지는 형태로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이제는 3x3짜리 얘네들에 대한 어떤 선형결합이 아니라 가중합이 아니라 총 3x3x3 이라고 하는 총 9개에 대한 값의 가중합을 통해서 이 픽셀의 하나하나 값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네 예를 들어서 이 필터를 가지고 이 3x3짜리의 필터를 통해서 여긴 오바에 오긴 하지만요 뭐 편의상 3x3짜리의 필터를 또 생각해보면 이게 지금 이 3채널이 R G B 이런식으로 지금 채널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희가 만약에 빨간색의 빨간색의 이 사선을 저희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여기가 255 255 25 그러니까 이게 빨간 채널에서의 이 사선을 만들어 주고 나머지는 0을 여기가 까만색이긴 한데 하얀색보다는 까만색이긴 한데 왜냐면 0이 까만색이고 하얀색이 2호가 되니까요 이렇게 되고 이게 지금 채널이 여기 한장 지금 이 값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제 두 장이 네 여기 이렇게 더 있잖아요 뒤쪽에 여기에는 그냥 샘플리 0을 채우면 그린이나 그러면 그린이나 블루는 저희는 생각 안하겠다 레드만 저희가 생각하겠다 이거구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어떤 사진을 봤을 때 여기가 빨강 그 다음에 초록 파랑 뭐 이렇게 정의가 되는 0 0 0 0 0 이렇게 약간 요거 요 작은 요 부위 같은 거를 저희가 색깔이 이제 빨강 초록 파랑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 요 필터 패턴을 정의를 하겠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흠 빨강색 채널에선 여기를 2호 0 0 0 을 쓰면 되구요 그게 얘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초록색은 이게 G채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뒷장에 있는 값에다가 가운데만 2호를 붙이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엔 파랑색에 해당하는게 이제 요 위치니까 요 자리가 되겠네요 요게 블루 채널이니까 요 자리에 2호를 붙이고 이 맨 뒷장에서의 채널은 모두 다 이제 제 빼고는 0으로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가지 컬러들을 또 적용을 또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실제로 저희가 첫번째 레이어에서 첫번째 레이어에서 정의가 되는 필터 패턴들이 저희가 학습을 다 끝내고 났더니 학습을 다 끝내고 났더니 이런식의 필터 패턴들이 배워졌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뭐 각각 하나하나의 필터가 RGB별로 그 값들을 어떤 코이씨트를 가지면 그거를 그냥 그 작은 뭐 예를 들면 3x3이라는 필터였다 그러면 그 3x3에 대한 이 RGB를 이렇게 다 웨이트를 해갖고 이미지를 한장의 그 컬러 이미지로 만들어 만든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거는 그냥 뭔가 분홍색 덩어리를 디텍트하는 초록색 덩어리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엣지는 엣지인데 뭔가 빨간색 면에서 초록색 면으로 이렇게 변환하는 그리고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엣지가 저기 정의되는 필터들이 지금 여기서 이 필터들을 찾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런 것들은 지금 다 약간 흑과 백 같은 값들이잖아요 약간 베이지색이긴 하지만 흑과 백이라고 한다면 저건 뭐냐면 RGB가 종합적으로 높은 값과 종합적으로 낮은 값이 이제 뭐 하얀색과 까만색이기 때문에 저건 뭔가 이런 어떤 좀 밝은색 선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그리고 이 양쪽으로는 뭔가 어두운 저런 패턴을 이제 디텍트하고자 하는 이제 패턴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저희한테 저희가 컨볼루션 레이어를 정의할 때는 입력에 들어오는 그 채널 을 모두 다 하나하나 그 저희의 필터에서도 그 작은 필터에서도 그 입력에 들어오는 그 모든 채널에 해당하는 코에피션들을 싹 다 정의를 하는 네 즉 인풋 액티빗 인풋 채널 인풋 채널과 필터의 채널 개수는 똑같게 유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액티비에이션 한 장을 얻었구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필터 또 뭐가 있겠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러개 서로 다른 필터가 있듯이 그러면 지금 걔는 걔대로 또 다른 액티비에이션 맵을 28x28x1짜리 액티비에이션 맵 하나를 얻어 줄 겁니다 이렇게 생성을 해 줄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예를 들면 저희가 필터를 6개를 정의를 했다 6개를 정의를 했는데 이게 오바이오 필터 근데 이게 좀 저희가 오바이오 필터라고 해도 이게 오바이오 3인 겁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컨볼루션 정의할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풋 채널이랑 컨볼루션 필터의 채널이랑 항상 동일하게 맞춰줍니다 그래서 그 값은 저희가 굳이 안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약속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걸 쓰임 그냥 편의상 오바이오 필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필터가 총 6개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이제 6개의 서로 다른 채널을 가지는 28x28x28 28x28의 이미지가 또 얻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큰 틀에서는요 이게 여기서는 예를 들면 이게 rgb rgb 라는 3개의 채널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여기서 6개의 채널은 얘는 예를 들면 이 v자 패턴 그 다음에 얘는 아까 뭐 이런 덩어리 초록색 덩어리 패턴 얘는 또 이제 어떤 e-edge 패턴 이런 저희가 각각 이 액티베이션 맵 한 장 한 장의 채널들을 output 채널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데 쓰이는 그 필터들 있잖아요 그 필터에서 정리된 어떤 그 패턴 그 패턴이 그 위치별로 얼마나 세게 나타나는가 그 정도를 각 그 채널별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큰 틀에서는 이거랑 비슷합니다 이것도 r 이라는 붉은색이 얼마나 그 해당 위치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가 를 저장하고 있는 것이죠 r 채널이고 green 이라는 또 이제 feature가 혹은 green 이라는 컬러가 또 얼마나 세게 나타나고 이걸 정의하고 있는 거라면 큰 틀에서는 얘도 이미지고 그 이미지를 정의하는 3개의 어떤 feature 혹은 dimension은 그냥 단순한 어떤 픽셀 하나하나를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봤을 때 컬러값들이 rgb 별로 정의가 되어 있었다면 우리가 얻어지는 컨볼루션 아웃풋에 얻어지는 이것은 각 채널별로는 이것은 어느정도 spatially 주변 주변에 오바에 오면 넷픽셀을 중심으로 했을 때 주변 플러스 마이너스 상하좌우로 플러스 마이너스 두개씩의 픽셀을 더 보아서 거기서 거기서 어떤 패턴들 그리고 역시 rgb 라는 인풋 채널을 다 사용했어요 거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spatial 패턴들을 고려를 한 버전의 또 다른 이미지에 대한 저희는 representation을 얻은 겁니다 이것도 큰 틀에서는 저희는 그냥 하나의 변형된 형태의 이미지 라고 볼 수가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6개의 이거를 썼으면 32가 아까 28로 줄었고요 그 다음엔 3개의 인풋 채널이 이 두개의 숫자랑 똑같구요 이 필터 개수가 총 6개가 있다 그러면 한장 한장이 아웃풋 채널 한장 한장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아웃풋 채널의 값은 6이 됩니다 필터의 개수요 그 다음엔 또 만약에 여기서 저희가 또 컨볼루션 레이어를 정의하겠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는 렐루가 또 있죠 그럼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를 정의하겠다 그러면 자 여기서도 또 예를 들면 5x5 필터 사이즈를 쓰고요 그 다음엔 여기는 입력 채널이 6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각각의 필터 하나하나의 채널은 6으로 또 똑같이 맞추어집니다 한 필터를 이렇게 정의하는데 총 5x5 그 다음에 곱하기 6이라는 150개의 값을 보는거죠 그러면 이제 10개 서로 다른 그러한 필터를 정의했다면 이 10개가 아웃풋 채널 한장 한장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컨볼루션을 한번 거친 후에 나온 예를 들면 이런 액티베이션 맵을 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그리고 또 한번 두번째 레이어의 컨볼루션을 정의를 하는 경우를 좀 또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게 앞쪽에서 이렇게 저희가 추출을 해 놓은 혹은 뭐 디텍트를 하는 그러한 이제 여기서 정의되는 6개의 서로 다른 필터들에서 에 그 모양들을 두번째 컨볼루션에서는 그 필터 패턴을 저희가 조합을 한 새로운 그 필터를 필터 패턴을 좀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자 이게 저희가 3x3에서 3x3에서 예를 들면 뭐 아까의 심플한 예제로 돌아가면 지금 이거는 뭐냐면 요거 잖아요 그 다음엔 또 뭐 색깔은 예를 들면 1,1 이런게 있다 라고 하면 저희가 이 두개를 써서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는 인풋이 이거는 아까의 토이 예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예제요 뭐 인풋의 채널이 그냥 하나인 이런 예제를 또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 필터를 가지고 만들어진 액티베이션 맵이 있을 거고 이것도 또 액티베이션 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의 그림으로 보시면 이게 채널바이지로 이렇게 컨캣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이미지와 또 이 두개의 이미지는 이렇게 밑쪽으로 쌓이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희는 저희는 이 두개의 필터를 가지고 만들어진 액티베이션 맵 한 장 한 장으로 주어지는 새로운 이 아웃풋 액티베이션 맵을 다시 입력으로 렐로도 하고요 다시 이걸 입력으로 받아서 저희가 만약에 lining 애초에 입력ими지에 있었던 입력이미지 있었던 입력이미지에서 예를 들면 überall 그다음에 이 패턴을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이것 자체가 우리의 필터는 아니구요 이게 우리가 디텍트 하고자 하는 어떤 필터 우리가 디텍트 하고자 하는 패턴입니다 즉 이게 이렇게 되어있는 패턴을 한번 디텍트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 두 개 파트베이스에 이것이 저희가 디텍트 하고자 하는 패턴인데 이것을 보다 좀 뭔가 로우 레벨의 심플한 패턴의 이렇게 컨벌루션 필터를 써서 만들어진 액티베이션 맵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 뭔가 이 패턴을 정의할 수 있는 세컨드 레이어 그러니까 이걸 입력으로 받아서 여기에 적용해서 우리가 뭔가 이 패턴을 뽑아주도록 하는 그때의 세컨드 레이어의 필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 첫 번째 액티베이션 맵은 이제 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처럼 저희가 토이그젬플처럼 이 아홉 개의 총 픽셀 값을 이렇게 포개서 곱하고 그 다음에 뭐 나누기 구 해 갖고 얻어지는 값이 실제로 이 패턴이 정확하게 나타났으면 어딘가 액티베이션 맵이 이리 나타나고요 이런 게 어딘가에 족에 있는 곳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두 개의 필터 패턴에 의해서 얻어진 액티베이션 맵 그리고 거기에 적용되는 두 번째 레이어의 컨부 필터를 통해서 이 필터 패턴을 아 이 지금 패턴을 저희가 추출하고자 하는 그런 세컨드 레이어의 컨볼루션 필터를 만들고자 하면요 두 번째 레이어도 3x3이라고 하겠습니다 필터도 두 번째 레이어의 필터 사이즈도 3x3이라고 하면 지금 일단은 인풋 채널이 두 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필터도 역시 채널이 2가 되어야 하겠죠 그러면 이것이 첫 번째 채널에 걸리는 네 필터의 코입션트고 또 이 두 번째 채널도 있을 텐데 이것을 제가 그냥 이 옆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채널은 첫 번째 채널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1을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0이구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채널은 제가 하나 옆인 이 여기에 이렇게 한번 써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여기에 이제 적용이 되면요 적용이 되면 여기 이제 어떤 저희가 보고자 하는 여기서의 어떤 3x3 영역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예를 들면 여기가 이 첫 번째 채널에 1이 나왔다는 것은 이 자리는 이 자리에 이제 이 필터가 걸려서 실제로는 이미지 상에 이 1이 의미하는 것은 실제로 이 패턴이 정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 다음엔 이 두 번째 필터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필터가 아니라 두 번째 채널에 적용되는 필터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은 여기에 지금 1이 있다는 것은 지금 이 하나 얘는 하나 왼쪽 픽셀이고 쟤는 하나 그거에 오른쪽 픽셀이잖아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채널에서 이제 하나 옆쪽으로 이제 1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 1이 뭐냐면 이 두 번째 채널을 만들어내게 된 이 필터에 해당하는 패턴이 지금 1, 1이 여기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지금 픽셀이 하나 옆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애초에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에서는 1, 1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엔 이런 이런 패턴들이 하나 이렇게 옆으로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예제가 좀 좋은지 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건 그래서 이 패턴과 이 패턴을 가지고 이제 이 아웃풋 액티베이션 맵에 적용되는 어떤 2채널짜리 그러니까 인풋이 2채널이니까 두 번째 컴보 레이어의 필터도 2채널일 거고 그 2채널에 해당하는 코에피션트를 저희가 적절히 조합을 하면 이 첫 번째 레이어에서 정의된 이런 패턴들의 어떤 다양한 조합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좀 더 복잡한 패턴들을 정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엔 뭐 이 두 개를 가지고요 저희는 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 1, 그 다음엔 또 1, 1, 그 다음에 또 1, 1, 그 다음에 또 1, 2 이런 것도 한번 X라는 이런 패턴을 가지도록 하는 이것도 저기서 이제 두 개짜리의 요거 요거 만을 가지고 다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아 네 여기에 1을 쓰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엔 네 이거를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1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인풋 채널에 걸리는 두 번째 레이어의 첫 번째 채널의 컴보레이션 필터입니다 그러면 요만은 이제 이만큼의 필터가 지금 이미지상에 이제 애초에 원래 이미지상에 있었다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여기가 뭔가 1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요거에 해당하는 패턴이 요 자리에 이렇게 있었겠죠 그래서 요 자리가 이제 1이 인투베이션 맵이 나왔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엔 또 예를 들면 요 자리에 제가 1을 써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또 저 이제 인풋 액티베이션 맵이 요 자리에서 1이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이제 1, 1이라고 이렇게 됐겠죠 그럼 결국 요 4줄짜리를 이렇게 얻어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저희 두 번째 필터의 패턴 여기 1 0, 0, 0, 0, 0, 0 이렇게 하면 이렇게 X라는 요 이제 두 줄짓 때 첫 번째 필터 1, 1이 이렇게 돼있을 때 1, 2를 이렇게 4줄짜리로 이렇게 뭔가 적용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요것도 저희가 또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액티베이션 맵의 두 번째 컨볼루션 필터 두 번째 채널의 컨볼루션 필터는 이제 뭐 요기 그 다음에 요기 이렇게 되면 요 자리가 1, 1이 될 거고요 원래 이미지 상으로는 요거를 생각해보시면 요기가 1, 1이 돼서 액티베이션 값에 요기가 이제 최종적으로 1이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요기가 요기 적용이 되면 또 요기 1, 1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요거 두 개를 또 잘 포개 보면 이게 그래도 뭐 대충 이런 모양을 이제 뭐 기존의 필터들의 조합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얘가 좀 명확한 아주 뭐 100% 명확하지는 않긴 했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어떤 것인지는 아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지금 요 이제 첫 번째 컨보를 통해서 얻어진 액티베이션 맵이라는 것이요 지금 얘는 이미 이 이전에 적용된 여기서 컨보 그 컨보가 어떤 뭐 3x3이든 5x5든 어떤 스페이셜한 영역에서 정의되는 어떤 패턴의 그 정도를 그 패턴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정도를 갖고 있는 값들이어서 여기서 이제 6개 채널에 해당하는 각 픽셀별로의 값은 더 이상 그거는 그냥 그 원래 그 한 픽셀에만 있었던 값이 아니라 주변에 패턴을 보고 정의되는 그 값이 이제 이미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또 다시 또 컨보를 본다는 것은 이제 그 패턴들을 어떤 형태로 조합을 하는 새로운 패턴을 정의를 해 본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레이어의 코에피션트가 그거를 보면 이런 패턴을 찾았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뭐 예제가 좀 그렇게까지 뭐 깔끔하진 않았지만 첫 번째에서 정의된 필터들을 가지고 두 번째에서 컨보를션 필터가 실제로 인풋 이미지 단에서 어떤 패턴에 해당이 되는지를 이렇게 이제 리컨스트럭트를 해 봤더니 뭐 이런 처음에는 굉장히 단순한 뭐 블랍 핑크색 덩어리 초록색 덩어리 뭐 이런 식의 것들 뭐 엣지들 이런 것들만을 처음에 뽑았는데 그것들의 정보를 조합을 해서 두 번째 레이어의 필터에서 또 이렇게 어떤 것들을 정의하는가 봤더니 뭐 이런 좀 더 복잡한 패턴들을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뒤쪽에 있는 컨보레이어를 또 봤더니 이제는 뭐 거의 무슨 어떤 이거는 뭐 약간 부리가 긴 새 같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벌집에 해당하는 뭔가 패턴 같아 보이고요 이런 다양한 좀 더 복잡한 패턴들을 그 이전에 이제 레이어에서 뽑아준 패턴들을 또 더 조합을 함으로써 이렇게 얻어지게 되는 그런 형태로 이 CNN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제일 중요한 컨보루션 뉴러넷에 중요한 어떤 의미가 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아 이게요? 아니요. 이게 그렇진 않고요 이게 저희가 여기서도 만약에 필터가 지금 여기 초록색 두 개 채널로 정의되는 두 번째 레이어의 필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픽셀단에서 여기 있는 1이 뭐지 해갖고 원래의 이제 첫 번째 레이어에서 정의된 그 첫 번째 채널에 해당하는 이 필터 패턴 있잖아요 이 필터 패턴을 이렇게 이렇게 중첩을 이렇게 시켜서 여기서는 이제 투 채널로 이루어진 역시 3x3의 이 필터를 이제 그것들이 갖고 있는 픽셀단에서 해당하는 이미지로 이렇게 리컨스트럭트를 좀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레이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보시듯이 이 여섯 개의 채널은 더 이상 RGB라는 어떤 값들을 각각의 채널별로 갖고 있는 것은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섯 개의 채널을 다시 입력으로 받아서 이 두 번째 레이어에서 정의되는 컨볼루션 필터는 더 이상 뭔가 RGB에 저희가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필터가 뭔가 하나가 정의됐을 때 5x5x6이라는 사이즈의 필터가 정의가 됐을 때 그게 애초에 이쪽에 있는 여섯 개의 각각의 채널을 만들어내던 실제 RGB 채널에서 정의되던 5x5x3에 해당하는 필터가 각각 여섯 개가 하나씩 하나씩 그 채널에 대응이 됐을 거고 그래서 두 번째 레이어에서 정의된 필터가 실제로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RGB 값으로 복원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를 그리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리고 실제로 이 필터가 어떤 모양을 가지는지는요 좀 이게 복원이 명확하게 복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뉴럴넷이 해석이 좀 어려운 그런 요소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이 하여튼 그래서 완전히 완벽하게 정확한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좀 휴리스틱이나 좀 어떤 approximation을 통해서 이제 뒤쪽 레이어에서 이제 어떤 하나하나의 필터가 의미하는 패턴들을 저희가 잘 이렇게 RGB 딴해서 복원을 한 예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또 뭔가 컨볼루션이 또 재미난 필터가 이제 어떤 모양을 가지는지를 저희가 뭔가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런저런 방식을 통해서 필터가 가지는 패턴들을 저희가 한번 복원을 실제로 뭔가 이렇게 실제 모양으로 해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아니면 저희가 뭐냐면 지금 컨볼루션 1 그러니까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저의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지금 필터 개수가 여기에 보이는 저 뭔 종이에 해당하는 네모 개수만큼 있는 겁니다 저 네모가 뭐 대략적으로 뭐 한 30개 쯤 있다 그러면 30개 각각의 채널에 나타난 activation 값을 저희가 한번 이렇게 시각화를 해 본 겁니다 그러면 activation 한 장 한 장은 스칼라 값이니까 위치별로는 스칼라 값이니까 그것을 이제 activation이 크게 나타났으면 흰색 작게 나타났으면 까만색으로 그냥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시면 지금 저 강아지가 들어왔을 때 많은 액티베이션 값은 이제 거의 다 까만색으로 나타났는데 뭔가 저 가운데 있는 쟤네들은 뭔가 그래도 밝게 나타난 부분들이 있죠 그럼 저 부분들에서 해당 이미지에 저 부분들에서 실제로 저 필터에 해당하는 저 액티베이션 맵이 저렇게 세게 나타났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뭐 이거는 뭐 네 다양하게 뭐가 있지는 좀 있는데 또 뒤쪽으로 가보면 저희가 이거는 이제 뭐냐면 컨볼루션 첫 번째 컨볼루션이 아니라 컨볼루션 그 다음에 쿨링 그 다음에 저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저거는 그냥 뭐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 저 컨볼루션 5 다섯 번째 컨볼루션에서 이제 저희한테 주어진 이미지 상에서 이제 액티베이션 맵을 한번 본 겁니다 그럼 그 해당하는 액티베이션 맵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한 장의 그러니까 어떤 네 각 픽셀별로는 위치별로 스칼라 값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액티베이션 맵을 그냥 따로따로 그러니까 필터 하나당 그때 나오는 액티베이션 맵을 이렇게 비주얼라이즈를 할 수 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또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잘 안 당겨지네요 이야 네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지금 뭔가 아 아 이 사람 얼굴이 이렇게 지금 들어왔을 때 아 약간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언제 나타나나 모르겠네요 이거는 이거는 제가 타임스탬프를 다시 찾아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뒤쪽 필터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뒤쪽에 있는 레이어에 어떤 컨벌레이션 필터를 하나를 잡았더니 그거는 액티베이션 되는 영역이 예를 들면 사람 얼굴에 해당하는 곳만 이제 액티베이션이 되고요 또 어디서는 아 또 예를 들면 글자에 해당하는 영역만 액티베이션이 되고 네 뭐 그런 이제 또 흥미로운 뒤쪽에서 나타나는 패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여러가지 다양한 이제 그 앞쪽에서 정의되는 로우 레벨의 패턴들의 조합을 통해서 점점 더 하이 레벨의 패턴들을 저희가 잘 얻어내게 되는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 것이 이제 컨벌루션 레이어가 되고요 컨벌루션 뉴러넷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컨벌루션을 적용할 때 아 이제 이 전에 이제 예제에서도 보시면 32x32 라는 이미지 사이즈가 이 28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의 사이즈가 이 필터가 어느정도 스페셜 레졸루션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 1부터 28까지 이미지 사이즈가 좀 줄죠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오바이오 라고 하면 이 가운데 있는 픽셀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이 왼쪽 위에다가 이렇게 필터를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여기서의 이제 뭔가 내적 값을 통해서 그때 나타나는 액티베이션은 실제로 이 픽셀에서 그 딱 그 필터가 딱 걸렸을 때 그 가운데 매칭되는 가운데에 해당하는 그 픽셀에서의 이제 조 패턴이 얼마나 스트롱하게 나타났는가 를 이제 나타내는 값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희는 32x32 라는 이제 픽셀 개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제 총 다섯 줄이 다섯 개의 픽셀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말고는 이제 얘 픽셀이나 얘 이제 가장자리의 픽셀에 대한 액티베이션 값은 저희가 얻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5x5 라는 필터가 가장 이제 왼쪽 위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저 모양이고 그러면 가운데 픽셀을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픽셀에 대한 액티베이션 맵을 얻을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제가 동그라미 친 저 파란색에 해당하는 액티베이션 맵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픽셀을 저희 필터를 이제 고 해당하는 저 파란색의 픽셀에 얼라인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패딩이라는 기법을 도입을 합니다 뭐 패딩은 이제 별게 아니라요 저희가 만약에 3x3 필터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이제 원래 이미지 사이즈는 예를 들면 이만큼에 해당하는 이미지 사이즈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depth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건 여기에서 3x3 필터를 저희가 걸게 되면 이만큼 해당하는 필터를 저희가 걸 수가 있고 이것도 또 depth를 이제 꽉 채우게 되겠죠 뭐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 픽셀에 해당하는 액티베이션 맵을 얻을 수가 있되 이 가장자리에 해당하는 이 픽셀들은 저희가 액티베이션 맵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픽셀들에 대해서 액티베이션 맵까지도 저희가 얻을 수 있도록 이 이미지 사이즈를 한시적으로 좀 뿔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뿔리되 그 뿔린 이미지의 픽셀 값들은 저희가 그냥 0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이걸 제로패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식으로 원래 지금 분홍색의 형광펜으로 친 이만큼에 해당하는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저희가 한 줄 한 줄에 이제 0을 더 추가 하는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실제 저희한테 주어졌던 맨 가장자리에 해당하는 픽셀 값도 저희가 필터의 어떤 가운데점을 저희가 딱 이렇게 align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필터가 이런식으로 걸릴 수가 있게 되는거죠 그러면 저희는 이 가장자리에 해당하는 패턴들은 우리 필터 상에도 뭔가 정의해 놓은 값이 있긴 하지만 그 필터 코입션 툴들이랑 곱해지는 값들은 그냥 다 0이라는 값들을 그냥 다 곱하는 겁니다 저기에 해당하는 어떤 패턴들은 그냥 뭐 좀 무시를 하고 어쨌건 그 겹치는 실제로 있는 영역에 픽셀 값들이랑 이렇게 실제로 가중합을 써서 이제 적용하겠다 라는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로패딩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제로패딩은요 보통 오리지날 그 이미지가 가지는 가로세로의 개수 픽셀들의 개수를 그대로 유지를 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대부분 활용이 되고요 3x3에 해당하는 이제 필터를 적용을 하면 만약에 이제 뭐 10x10 짜리의 원래 이미지 사이즈가 10x10 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3x3에 이제 필터를 저희가 적용을 하면 그때 나타나는 것은 이제 뭐 여기서 보시면 이제 3x3에 적용을 하면 여기까지 이제 매칭을 시킬 수가 있고 한 줄을 매칭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맨 왼쪽 상하좌우로 한 줄씩이 이제 빠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액티베이션 맵의 사이즈가 이제 가로세로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에서 한 줄씩이 빠진 그래서 이제 8개 위아래로도 8개 그러니까 총 8x8이라는 액티베이션 맵을 얻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필요한 패딩 그러니까 이 바깥쪽에 저희가 추가해야 되는 것은 딱 한 줄씩만 더 추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줄씩을 또 추가를 하면 이게 곧 10x20이 얻어집니다 네 만약에 5x5짜리의 필터를 쓰게 되면 몇 줄을 저희가 더 추가를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시면 5x5에서는 이제 네 여기서도 요 가운데를 요만큼을 생각하시면 요거 두 개를 저희가 가운데점으로 저희 필터의 가운데점으로 매칭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저 가장자리 두 줄을 저희가 매칭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줄이 줄고 저 앞쪽에서 두 줄이 줄여서 총 네 줄이 줄여서 32가 28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필요로 하는 가로 세로 사이즈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패딩은 이쪽 두 줄 뭐 이쪽 두 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줄 위아래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줄씩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로 하는 패딩 사이즈는 2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제로 패딩을 통해서 이제 가로 세로 사이즈가 이제 전혀 줄지 않고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실제 픽셀들의 가장 끝에 위치한 가장 가장 자리에 있는 픽셀들도 이제 컨벌루션 필터가 적용이 되었을 때 이제 정확하게 가운데점으로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제로 패딩을 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제로 패딩을 저희가 또 same 패딩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인풋과 아웃풋의 액티베이션 맵에 실제 가로 세로 사이즈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필요한 만큼의 패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10분 치었다가요 저희가 10시 11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0분에 1분 5분 6분 4분 6분 4분 3분 5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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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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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x0 라는 필터가 있다면 저 패턴이 사실 이렇게 오벌랩이 없이 이렇게 듬성듬성 띄엄 띄엄 이렇게 건너뛰어 아니면 이렇게 건너뛰면서 저희가 액티베이션 값을 뽑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라이드가 만약에 2다. 그러니까 1이 아니라 스트라이드가 2라고 하면요 여기에 있는 각 우리가 갖고 있는 32개의 픽셀들을 이게 하나씩 하나씩 이동하는게 아니라 두 칸씩 이동을 한다는 것은 그때 나오는 액티베이션 값은 기본적으로는 저 32가 반으로 줄어든 값으로 나오게 되겠죠. 왜냐하면 두 칸씩 건너뛰니까요. 그리고 이 스트라이드라는 개념은 사실 그 저희가 앞에서 했던 그 맥스 풀링에서도 이 스트라이드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서 있었던 맥스 풀링에서의 네 이거 같은 경우 여기에 맨 왼쪽이 적용이 되어서 이제 하나를 얻게 됐고 그 다음엔 저희가 실제로 저 윈도우에 해당하는 2x2 윈도우를 두 칸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스트라이드를 저희는 2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두 칸씩 건너뛰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반으로 준 거죠. 근데 이 맥스 풀링도 이제 뒤쪽에서 저희가 구글넷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구글에서 에서의 예제를 또 보시겠지만 이게 맥스 풀링 이라고 꼭 이제 뭐 어떤 이 윈도우 사이즈 만큼의 2x2 윈도우를 썼으면 이게 뭐 스트라이드가 2다. 그러니까 이 어떤 법칙 혹은 이 어떤 typical한 이런 상황을 또 이렇게 좀 또 다르게 변형을 해서 스트라이드를 일자리에 어떤 맥스 풀링을 또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건 스트라이드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보폭으로서 실제로 액티베이션이나 아니면 이 윈도우를 딱 저희가 적용을 해서 얻게 되는 그 액티베이션 값들을 이제 몇 번씩 진검다 이렇게 몇 번의 픽셀을 몇 개씩 이동해 가면서 그 액티베이션 값 하나씩 하나씩을 뽑느냐 네 그거랑 이제 관련이 되구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드가 1이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미 사이즈는 전혀 줄지 않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웃풋 채널은 이게 몇 개가 되냐 하면 10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필터 10개를 적용했으니까 이제 필터 하나씩 하나씩 32발 32발 1짜리가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엔 파라메터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이렇게 똑같은 상황입니다. 네 여기 이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필요로 하는 파라메터 수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5x5 짜리의 필터가 지금 이게 depth가 지금 얼마냐면 3입니다. 왜냐하면 이 input depth를 똑같이 맞춰 주니까요. 그래서 한 필터에 적용되는 것은 5x25에다가 곱하기 3을 갖고 75가 됐었고 여기에 총 10개가 되죠. 그럼 총 750개가 됩니다. 근데 750개가 아니라 760개가 실제로 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 5x5 짜리의 필터를 이렇게 뭔가 적용을 할 때 이렇게 5x5 짜리의 필터를 저희 input 이미지의 어떤 영역에 그대로 포개서 이제 75개의 픽셀 값과 75개의 그 필터의 코에피션트를 가중치를 곱하죠. 근데 저희는 거기다가 바이어스 라는 요소를 더 하나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곱해지기 전에 액티베이션 값으로 저희는 뭐 어떤 상수 값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얼마로써 부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터 코에피션트가 총 여기서 75개가 나오고요. 이제 5x5x3 해서 75개가 나오고 여기서 필터 하나당 바이어스 하나씩을 저희가 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76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총 10개가 있으니까 760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풀링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역시 입력의 텐서와 출력 텐서의 사이즈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애초에 이미지가 뭐 224x24x64 라고 하는 input 채널을 가진다고 하면 저희가 2x2 이제 max 풀링을 적용하면 가로 세로는 정확하게 반으로 줍니다. 112x112 그 다음에 이제 이 max 풀링은 채널별로 다 따로따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채널은 전혀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64 라는 채널은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실제로 그냥 이거를 하나의 어떤 이미지 형태라고 본다면 RGB 대신에 어떤 64개의 서로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는 그때 액티베이션 맵으로써 이것도 하나의 이미지 라고 본다면 이제 그 이미지를 저희가 max 풀링은 그냥 반으로 리사이즈를 하는 겁니다. 근데 리사이즈 하는 오퍼레이션이 저희가 이미지 반으로 줄이면 가로도 반 세로도 반으로 줄면서 그 해당하는 픽셀 들이 저희는 보통 평균을 내는 식으로 하는데 그 평균을 내지 않고 이제 그 max 풀링이라는 max 값을 뽑는 형태로 이제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max 저희가 max 연산을 수행을 할 때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요 저희 뭐 이런 식으로 max 풀링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1이라는 값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이 4개에 해당하는 값을 저희가 보통 리사이즈를 하는 개념에서는 이걸 그냥 평균을 내는 게 사실 보다 일반적일 겁니다. 그러면 이 4개의 값에 대한 평균을 만약에 낸다면 대략적으로 뭐 1과 0.77과 그 다음엔 뭐 마이너스 0.11 또 마이너스 0.11 해갖고 나누기 4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대략적으로는 뭐 한 0.65 정도라고 그냥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0.65라는 것은 이 4개의 픽셀들에서 일어난 어떤 평균적인 그 패턴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패턴이 평균적으로 이 4개의 픽셀들에서 얼마나 나타났는가를 가지는 값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면 이제 실제로 각각의 이 4개의 값이 모두 다 예를 들면 0.65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0.65 4개에 대한 평균도 0.65고요. 지금 여기서 어떤 픽셀에서는 100%로 완벽한 매칭이 지금 나타난 이런 상황에서도 평균은 0.65죠. 그러면 이 말은 저희가 찾고자 하는 뭐 이렇게 고양이의 뭐 예를 들면 눈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4개의 픽셀들 중에서 이제 0.65가 모두 다 똑같이 나왔다는 말은 이 4개의 픽셀 어디서도 그러니까 고양이의 어떤 눈에 해당하는 패턴이 그렇게까지 세게 나타나지는 않은 겁니다.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은 상태에서 그냥 평균적으로 0.65라는 얘기가 되는데 X 풀링을 한다는 요소 이야기는 뭐냐면 이 4개 중에서 하여튼 최대 값을 뽑아 온다는 말은 어디서 나타났든 신경은 쓰지 않되 하여튼 고양이 눈이 뭔가 굉장히 세게 나타난 그 부분을 저희가 다음 레이어에서 이제 그 세게 나타난 정도 값을 이제 대표 값을 해서 넘겨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4개 어디에 나타났든지 간에 이제 1이라는 값이 나타났다 그러면 거기서 나타난 고양이의 눈은 여전히 4개 중에 어딘지 모르지만 100% 그러니까 굉장히 퍼펙트 매칭으로써 이제 그 패턴이 나타났다라는 정보를 넘겨주기 위해서 저희가 맥스프링을 좀 사용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맥스프링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를 리사이즈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CNN이 있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조금 네. 일단은 지금 뭐 스킵을 하도록 하구요. 조금은 뭐 탑픽 자체가 조금 뭐 네. 조금 다를 수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이미지 쪽에서 다루어지는 실제 구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역사적으로 뭐 뭐 한 5,6년 6,7년 전부터 이제 CNN에 이제 그 어떤 붐업이 이제 촉발이 되게 된 이제 알렉스넷에서부터 이런 어떤 다양한 이제 네트워크들이 많이 제안이 됐구요. 뭐 가장 초창기 모델은 뭐 르넷 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 저희가 생략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렉스넷 이라는 모델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 컴퓨터 비전 쪽에서는 이제 이미지 네트 챌린지 라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미지 네트 챌린지는 이 아 어떤 뭐 스탠포드에 있는 어떤 뭐 교수 혹은 연구실에서 이제 이미지 데이터셋을 잔뜩 모아서요. 그 각각의 이미지가 무슨 이미지 인지를 저희가 다 태깅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는 고양이다. 이 이미지는 뭐 책상이다. 이 이미지는 뭐 사람이다. 뭐 이렇게 다 분류를 다 해 놓는 거죠. 그래서 그 분류의 대상이 되는 카테고리를 총 천 개로 딱 제한을 시켜서 어떤 이미지가 이제 천 개 중에 하나의 카테고리로써 분류가 되도록 이런 레이블을 다 달아 놨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뭐 한 그러한 이미지를 총 뭐 만 장을 모았다 라고 하면 이 만 장을 저희는 트레이닝과 테스트를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만 장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한 7만 장만 저희가 공개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도록 이렇게 대회를 여는 겁니다. 그러면 그 7만 장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저희 뭐 각각의 팀들이 참가한 팀들이 이제 뭔가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을 제출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대회를 연 주최 측에서는 나머지 만 장 중에서 만 장... 만 장이라고 했네요. 만 장 중에서 7천 장을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로 하고 제출된 모델을 가지고 이 3천 장에 대해서 답을 이제 맞았는지를 평가를 해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정확도를 바탕으로 저희가 그 순위를 매길 수가 있고요. 뭐 그렇게 해서 누구 1등 한 사람이 있으면 1등 이렇게 1등도 또 이렇게 또 순위를 이제 뭐 상도 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어떤 대회를 매년 사실 열었습니다. 데이터도 더 모으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그랬는데 이제 그 그 전까지 2011년도나 뭐 이런 전까지의 뭐 예를 들면 성능이 한 85% 정도 나 뭐 이렇게 좀 잘 안 나왔는데 2012년도에 이렇게 제출된 어떤 참가한 어떤 특정한 모델이 이제 다른 것들 다른 모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성능으로 이제 뭔가 1등을 한 그런 형태의 모델이 이제 그게 알렉스넷이었고 그게 이제 그 전까지는 뭔가 딥러닝이기만 하지 않은 모델들을 사람들이 위주로 사용을 했다가 이때부터 이제 딥러닝을 뭔가 사용을 하게 된 그래서 이제 뭔가 아 이게 진짜 이렇게 잘 되는가 보다 해갖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뭔가 이런 딥러닝을 확 좀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알렉스넷의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풋 이미지는 뭐 이게 아마 이게 오타일텐데 이게 224x224의 이미지로 통일을 했고요. 사이즈는 그 다음에 뭐 여기 컨볼루션 그 다음에 맥스풀링 그 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는 지금은 별로 쓰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좀 생략하시되 이런 어떤 레이어와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으로 좀 뭔가 학습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모델 구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이 지금 이 위쪽이 이렇게 좀 뭔가 잘려져서 보이는 것은 이게 애초에 뭐 이 슬라이드를 만들 때 저 그림이 잘린 게 아니라 이 모델을 제안한 오리지널 논문에서 이제 저 그림이 애초에 저렇게 잘린 채로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잘린 채로 실려져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아래쪽과 위쪽이 정확하게 똑같기 때문에 이 위쪽을 뭐 이렇게 다른 것처럼 또 얘를 그냥 또 이렇게 좀 보지 말고 어쨌거나 아래쪽과 이렇게 똑같은 거다라는 그런 의도를 좀 담은 형태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 위쪽 아래쪽이 이렇게 뭔가 두 가지 패스로 있는 것은 이게 하여튼 딥러닝을 할 때는 그 딥러닝을 저희가 학습을 하는데 사용하는 그 GPU 그래픽카드 엔비디아 이제 GPU의 메모리, GPU 메모리 내에 저희가 그 딥러닝의 학습이나 뭐 이렇게 테스트를 할 그 이미지와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 이미지를 돌리는, 구동하는 딥러닝 모델 자체를 혹은 그 모델에 대한 파라메터들을 다 이 GPU의 메모리에 올려서 뭔가를 하는데 그 이제 GPU 메모리가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이제 장착하게 되는 뭐 CPU 및 그 다음에 뭐 메모리를 메인보드에 꼽아서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그 메모리의 양보다 이제 GPU 내에 있는 메모리는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픽카드가 가지는 메모리가 예를 들면 뭐 한 8GB다, 8GB 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그 8GB로 이제 다룰 수 있는, 혹은 거기에 이제 로드를 해갖고 이제 뭔가 딥러닝을 계산을 할 수 있는 그 모델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메모리의 한계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극복하고자 이 보통 그 게임 할 때도 저희가 뭐 슬라인이 뭐 무슨 무슨 뭐 NMV 링크인가 뭐 이렇게 해 갖고 그래픽카드를 저희가 두 개를 꼽습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위에다가 뭔가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뭔가를 꼽으면 그 저희가 이제 게임을 할 때도 그래픽카드 두 개를 꼽아서 이제 성능을 이렇게 두 배로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패럴렐 프로세싱을 하는 겁니다. 두 개 하드웨어를 꼽아서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GPU가 뭐 예를 들면 8기가 짜리밖에 안 된다. 메모리가 그러면 그러면 GPU를 두 개를 꼽아서 두 개의 GPU에 이제 병렬 연산을 시키는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뭐 약간 이런 겁니다. 이 총 이제 필터 개수가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지금 96개 이고요. 96개이고 그 다음에 필터 사이즈는 이제 11x11로 꽤 크게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이거를 어쨌건 필터별로 그 저희는 액티베이션 맵을 뽑는 과정은 다 독립적으로 혹은 병렬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는 이제 그래픽 카드 1번에는 48개의 필터, 그리고 이 위쪽 그 두 번째 그래픽 카드에는 이제 또 다른 48개의 필터를 이렇게 병렬 연산을 통해서 이렇게 분배를 하는 식으로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각각의 48장의 액티베이션 맵을 뭔가 합치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컨볼루션을 걸 때 또 필터 수를 이렇게 나눠서 반씩 나눠서 뭔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금 보시면 뭐 컴브렐루 뭐 렐루는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 컨볼루션 각각의 빨간색 컨볼루션에 렐루는 항상 바로 따라오는 오퍼레이션이 되고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뭐 이런 식으로 정의했고 마지막 레이어에 이제 뉴런이나 노드의 개수는 총 천 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총 천 개 중에 하나로 이제 그 분류를 하는 타스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 이제 이 모델이 가지는 의미가 이제 어떻냐면 이제 렐루를 최초로 뭔가 사용을 했다. 그 다음엔 뭐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도 많이 했고 또 드랍아웃도 했고요. 배치 사이즈는 미니 배치 사이즈는 이렇고 또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그냥 사용한 게 아니라 또 이제 모멘텀을 또 사용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배웠던 모멘텀을 사용을 했고 뭐 이제 웨이 디케이는 이거는 뭐 이제 L2 레귤러 라이제이션을 또 사용을 했다라고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모델이 이제 2012년도에 열린 그 대회에서 이제 1등을 차지를 했고 그때에 이제 에큐러시가 천 개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하는 에큐러시가 혹은 그때 에러 레잇이 16.4 지금 그러니까 에큐러시는 83.6% 에큐러시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레이어의 개수가 대략 뭐 한 8개의 레이어를 쓴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회를 똑같이 최근까지 2015년도까지 이제 열면서 뭐 데이터를 더 모으고 하면서 매년 그 같은 대회를 개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더 개선된 모델들을 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이 대회에 참가를 함으로써 그 회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에러율이 11% 를 떨어지고 7% 6% 3% 를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1등을 한 모델들의 그 레이어 수를 봤더니 8개 8개 그 다음에 조금 늘어났고 19개 22개 지금은 이제 152개의 레이어 이게 그래서 이제 레즈넷 이라고 불리는 모델이 됩니다. 뭐 리지듀얼넷 이라고 불리는 모델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엔 이 알렉스넷 이후에 이제 나온 네트워크 이제 VGNET 이라는 이제 2014년도에 이제 나온 네트워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 아마 1등을 한 네트워크 되고요. 이 기본적으로 알렉스넷과 비교를 하면 8개에서 이제 16개에서 19개의 레이어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 VGNET은 실제로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사용을 꽤 많이 하고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그 다음에 이 VGNET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이제 알렉스넷 같은 경우는 이제 알렉스넷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레이어에서 필터 수를 첫 번째 레이어에서 필터의 사이즈 가로 세로의 사이즈를 11x11 이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꽤 큰 정도의 사이즈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VGNET은 그거에 비해서 네 기본적으로는 이 VGNET은 3x3 짜리의 필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페이셜 그 패턴을 고려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사이즈를 쓰는 겁니다. 3x3으로서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드릴만한 것은 이제 저희가 컨볼루션 필터를 정의할 때는요. 그 필터가 이제 그 짝수인 형태 그러니까 2x2, 4x4 뭐 이런 종류의 짝수 사이즈로 정의되는 필터는 저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2x2의 컨볼루션 필터를 정의하면 이것도 패턴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뭔가 저희가 이 패턴이 얼마나 강하게 나왔는가 해당하는 그 주인공 픽셀 아니면 그 가운데 픽셀로서 아 여기서 나타난 액티베이션은 이 픽셀에 해당하는 액티베이션 값이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 픽셀이 지금 여기서는 존재하지 않게 되죠. 가운데가 지금 경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픽셀을 저희가 항상 좀 뭔가 확보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홀수 개수만큼의 필터 사이즈를 사용합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스페이처 레졸루션을 그러니까 필터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작은 그 필터는 3x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구요. 그래서 이게 3x3의 필터만을 저희가 사용을 한 형태가 이제 VGNET입니다. 네 그러면 이 3x3 필터를 사용하니 VGNET이 가진 어떤 장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게 왜 동작을 잘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 이 레이어를 많이 쌓으면 그게 이제 애초에 큰 필터 사이즈를 충분히 커버하고 또 남는다. 혹은 그것보다 더 좋다. 라는게 이 VGNET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볼 것은 저희가 첫 번째 레이어의 이제 컨볼루션에서 예를 들면 한 7x7짜리의 필터를 사용하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뭐 이런 필터가 있고 그 다음엔 저희가 3x3짜리의 필터를 사용한 예를 보면 자 이 필터를 저희가 첫 번째 레이어에서 3x3 필터를 썼다라고 이게 이제 컨부 1 이고요. 그 다음엔 또 여기서 뭔가 나온 액티베이션 맵에다가 다시 이제 컨부 2에서 여기서 또 3x3 필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봤던 이게 좀 조금 설명이 명확하지는 않았을 수 있지만 딱 지금 뭔가 이 상황이거든요. 자 첫 번째 레이어에서 컨부 필터의 사이즈가 3x3인 상황에서 두 번째 레이어에서 또 3x3짜리의 윈도우 사이즈를 가지는 필터를 쓰면요. 그러면 여기서 정의되는 뭐 패턴은 기본적으로 두 번째 레이어에서 3x3은 각 하나하나의 픽셀들이 첫 번째 레이어에서의 3x3의 패턴을 보고 나온 거기서의 어떤 액티베이션 값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제 한 픽셀은 원래 이미지에서의 3x3 픽셀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초록색으로 좀 얇게 그린 저만큼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값이 이만큼의 오리지널 사이즈에서는 이만큼 사이즈를 가지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리지널 이미지에서는 3x3에 해당하는 어떤 패턴이었잖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3x3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이 3x3이라는 두 번째 레이어에서의 3x3 필터는 애초에 원래 이미지에서의 픽셀 사이즈로 보면 픽셀 개수로 보면 몇 개에 해당이 되느냐 어 이 왼쪽으로 한 픽셀 오른쪽으로 한 픽셀 더 넓게 보는 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풋 이미지에서 인풋 이미지에서 5x5짜리의 어떤 윈도우를 가지는 것과 좀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x3을 3x3 컨볼루션 레이어를 두 개를 쌓으면 그 두 번째 3x3은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한 픽셀이 3x3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총 5x5의 사이즈를 가지는 형태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풋 이미지에서의 어떤 보게 되는 영역의 크기로 써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컨볼루션을 저희가 뭔가 또 나왔을 때 또 3x3을 한번 더 쌓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요기 요걸 또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총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총 7x7 영역을 인풋 픽셀단에서의 오리지널 사이즈에서는 총 7x7 이라는 영역을 보는 것과 동일해지게 됩니다. 네.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를 세 개를 만약에 쌓는다면 3x3짜리 세 개를 만약에 쌓는다면 이제 여기서는 3x3을 볼 것이고 여기서는 5x5을 볼 것이고 여기서는 7x7을 보는 셈이 되고요. 그러면 이거를 애초에 레이어 하나짜리에 7x7로 봤을 때랑 어찌됐건 저희가 스페이셜 패턴을 보게 되는 스페이셜 영역 자체는 같은 사이즈를 가지게 되는 거죠. 즉 7x7짜리 컨볼레이어 하나 구성했을 때 3x3짜리 세 개를 쌓으면 보게 되는 영역의 사이즈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게 되는 영역의 사이즈를 Receptive Field 라고 합니다. Receptive Field 수용체 이런 개념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눈으로 이렇게 뭔가 눈이라는 것도 센서라고 본다면 이미지상에서 존재하는 이런저런 패턴에 뭔가 수용체로써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자극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필터 여기서 3x3 필터가 반응하게 되는 어떤 자극의 범위 라는 것은 7x7이라는 영역에서 정의되는 어떤 자극의 반응을 하는 거죠. 그것을 Receptive Field 라고 하고 그것의 사이즈가 7x7이 되는 거죠. 인풋단에서의 그 해당 사이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레이어로 이루어진 7x7 컴부와 3개 3x3짜리 컴부 레이어가 적용됐을 때의 Receptive Field 사이즈는 동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실 뭐가 더 장단점이 어떤 게 있을지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면 저희가 조금 더 여기서 구체적으로요 인풋 액티베이션 맵의 채널이 예를 들면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또 저희가 컨볼루션 레이어를 구성할 때 저희가 인풋과 아웃풋 액티베이션 맵의 사이즈 아웃 인풋과 아웃풋 액티베이션 맵의 채널의 개수를 이렇게 뭔가 동일하게 맞춰주는 그런 경우들이 또 일반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저희도 이러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7x7짜리에 헌어를 적용했을 때 혹은 필터를 적용했을 때 가지게 되는 파라메터 개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필터당 인풋 채널이 C 이니까요. 이게 한 필터당 정의되는 혹은 필요로 하는 파라메터 개수입니다. 물론 여기다가 플러스 1이 더 추가가 되는데 바이어스 때문에요. 근데 바이어스는 저희는 생각은 일단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 또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아웃풋 채널을 저희가 인풋 채널과 똑같이 유지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또 C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7제곱의 C제곱 개수만큼의 파라메터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엔 이 동일한 상황을 저희는 이 세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로 한번 또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또 이제 채널이 C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3x3 컨보를 걸어서 또 채널 사이즈를 C로 하고요. 또 이제 컨보를 또 걸어서 같은 채널 사이즈를 가지도록 C로 하고 또 한번 더 거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7x7이라는 Recept field 사이즈는 동일하게 맞춰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의 파라메터는요. 지금 여기서 정의되는 것은 3x3x C니까 인풋 채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C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가 곱하기 C개의 필터 개수만큼이 필요하구요. 그 다음에 이게 comb1,2,3에 대해서 모두 다 이만큼 개수의 파라메터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채널 개수인 3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계산해 보면 33993 27에 C제곱이 나오구요. 여기서는 이제 7749에 C제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어떤 특별한 어떤 상황 그러니까 채널을 유지시키자 라고 하는 이런 특정한 상황을 생각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레이어 하나짜리에서 이제 7x7 컴보레이어 하나짜리 컴보레이어보다 3x3에 3개의 레이어를 구성하는게 파라메터 수로는 더 적습니다. 네 더 적구요. 그리고 그 적은 이유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요. 이 필터 사이즈가 크면 이제 7x7 그러니까 3x3이 아니라 7x7을 쓰면 하여튼 2차원 배열에 해당하는 7의 제곱 개수만큼의 파라메터가 필요한 거잖아요. 한 필터당? 당연히 그렇죠. 근데 뭐 그러면은 그 어떤 넓은 영역에서의 이제 다양한 패턴들을 저희가 자유롭게 정의를 할 수는 있게 됩니다. 근데 그 그 region 혹은 그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하나하나 한 달 한 달 그 픽셀의 값들을 저희가 다 가중치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게 하여튼 좀 그게 값이 큰 겁니다. 네 근데 이제 3x3은 어찌됐건 뭐 좀 작을 순 있어도 그래서 뭐 그래도 뭐 3의 제곱이나 9개의 픽셀만 있으니까 그런데 어찌됐건 그걸 여러번 쌓으면 뭐 한 7x7에 해당하는 그 넓은 영역의 리셉틱 필드에서 정의되는 패턴을 저희가 이제 이거의 조합으로도 이렇게 레이어를 쌓아 으로써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다 라는 것이라서 네 이게 더 파라메터 수가 적어서 더 효율적인 측면이 있구요 그게 그리고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뭐 오버피팅이나 뭐 이런 것도 또 방지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레이어를 이렇게 점점 더 쌓는다 라는 의미는 이 컨볼루션을 이렇게 쓰고 여기에 다 이제 렐루가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난 리니어 유닛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난 리니어 유닛이 총 레이어를 세 개 쌓았으니까 세 번이 들어가죠 컨부 컨부 직후에 렐루 컨부 2 직후에 렐루 3 직후에 렐루 근데 여기서는 이제 렐루가 딱 한 번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레이어가 하나니까요 그러면 이게 난 리니어 어떤 난 리니어 트랜스포니션 혹은 난 리니어 액퀴베이션이 여기서는 세 번 앞에서는 한 번이니까 뭔가 이제 좀 비선형적인 효과를 저희는 더 여러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비선형의 효과를 만들어 내는 그 기회가 보다 여러 번에 걸쳐서 주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적으로 저희한테 주어지는 학습 데이터를 피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뭔가 유리한 측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여러 개 쌓음으로써 이제 그런 어떤 비선형의 효과도 더 많이 이제 맛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파라메터 수는 그것대로 더 적고요 같은 리셉티브 필드 사이즈에서 정의되는 패턴을 정의하는데 이제 필요로 하는 파라메터 수도 훨씬 더 적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서 3x3에 해당하는 필터 사이즈만을 주장창 써도 그걸 쌓으면 큰 사이즈에서 정의될 수 있는가요 큰 리셉티브 필드 사이즈에서 정의될 수 있는 다양한 패턴들을 충분히 다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VGG의 장점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 VGNET에 기본적인 어떤 파라메터 수나 어떤 액티베이션 맵의 사이즈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 VGNET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또 네 VGNET이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레졸루션이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네 하여튼 인풋 채널은 224x224x3 RGB 값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액티베이션 맵의 사이즈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첫 번째 지금 첫 번째 하얀 거 요거 있잖아요 그거의 사이즈가 지금 224x224x64 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스페이셜 레졸루션은 전혀 줄이지 않았고 채널은 아웃풋 채널이 즉 64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은 필터를 몇 개 썼느냐 하면 64개를 썼기 때문에 아웃풋 채널이 64개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가 이렇게 두 장이 있잖아요 한 장 또 두 장이 있는데 이게 사이즈는 똑같아 보이죠 이게 그러니까 아 요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는 거기에서도 또 컴부가 있구요 그 컴부는 역시 또 3x3 주구장창 하여튼 여기는 무조건 3x3 입니다 필터 사이즈 그 다음에 필터의 개수가 다시 한번 두 번째 레이어에서도 64개의 컴볼루션 필터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액티베이션 맵의 사이즈가 이렇게 동일하게 나온 겁니다 그렇지만 뭔가 한번 여기서 필터 패턴이 뭐 좀 더 복잡한 어떤 형태로 레이어가 하나 더 쌓아 짐으로써 좀 더 이렇게 좀 더 복잡한 유의미한 패턴들을 추출을 한 액티베이션 맵이 저 두 번째 에 해당하는 224x24x64 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엔 지금 보시면 저 빨간색에 해당하는 얘는 빨간색에 해당하는 쟤는 지금 가로 세로 사이즈가 원래는 224x24에서 이쪽으로 112x112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맥스플링이 한번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채널은 지금 128이 됐는데 128은 저기서 이제 컨볼루션이 한번 지금 여기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되진 않았지만 맥스플링 한 다음에 이제 컨볼루션 그 필터의 개수를 저희가 128로 늘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액티베이션 맵의 데프스가 혹은 채널 개수가 128이 된거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게 VGNET의 구조거든요 아까 그 그림이랑 이거랑 지금 똑같은 겁니다 인풋을 지금 첫 번째 컨볼레이어에서 3x3 무조건 한 이상 3x3 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64개 그 다음에 또 64개 두 번 쌓았구요 여기서 한번 맥스플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기 시점에서 나온 것은 이게 곧 112x112 곱하기 64가 되는데 네 224x24x64 에서 맥스플링이 돼서 조만큼이 나왔구요 여기에 컨볼루션 2x2-1 라는 저거를 적용을 하는데 여기서 128개의 컨볼루션 필터를 적용을 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네 요 자리에 이제 112x112x12x128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가 여기서의 빨간색 있잖아요 개입니다 다시 컨볼루션 한번 두번 하죠 그리고 거기서는 채널 혹은 Depth는 다 128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쪽에서는 128 이라는 컨볼루션 필터의 개수를 저희가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은 거죠 그럼 다시 맥스플링 하면 또 사이즈가 한번 반으로 또 줄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식의 연산을 쭉 거치면서 이제 나중에는 저희가 여기서 보시면 이제 컨볼루션 그러니까 풀링이 한번씩 일어나면서 스페셜 레졸루션이 가로 세로로 각각 반씩 이렇게 줄구요 그 다음엔 그 준 다음에는 저희가 뭔가 패턴들의 개수가 여기선 64개 128개 256개 512개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늘리는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걸 뒤쪽에서 이제 늘리는 이유는요 늘리는 이유는 뭐냐면 초반 레이어에서는 로우 레벨의 피처 예를 들면 뭐 이런 사선이라든가 어떤 뭐 어떤 덩어리 진 뭔가 라든가 뭐 이런 아까 보셨던 여러 패턴들의 예제 있잖아요 그거를 대략 이제 64개만 뽑아 두고요 64개만 뽑아 두고 64개만 뽑아 두고 그것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지는 두번째 레이어의 컨볼루션 필터는 그 개수가 여기서도 64개긴 했는데 이 위로 가면 128로 바뀌잖아요 그 말은 로우 레벨에서 정의된 패턴들을 조합을 하는 방법이 총 128개가 있고 저기 위에서는 256개가 있다는 뜻이 되는데 그러면 이 말은 64개를 가지고 저희가 만들 수 있는 패턴들 혹은 만들어야 되는 패턴들이 이제 로우 레벨 보다는 이거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그 말 그대로 그 조합이 조금은 더 다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28개를 저기를 했고 그럼 이 128개를 가지고 또 뭔가 조합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그 패턴들이 또 한 250 128개에서 256개로 이렇게 늘어나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점점 더 복잡한 패턴들을 저희가 좀 더 덜 복잡한 패턴들의 조합으로 만들어내는 그 방법의 가짓수가 점차 점차 이렇게 굉장히 많아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 이제 보셨던 조금은 뭐 복잡하게 생긴 이런 패턴들 있잖아요 이게 뒤쪽에서 이제 정의되는 패턴들인데 이런 복잡한 패턴들의 개수 저희가 추출해야 되는 혹은 detect 해야 되는 저 복잡한 패턴들의 개수 는 훨씬 더 좀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초반에서 초반 레이어에서 필터 개수를 많이 써봐야 예를 들면 이 엣지가 뭐 이런 여러가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뭐 초반 레이어에서 뭐 한 64개가 아니라 640개를 쓴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 각도로 따지면 360도를 64개의 서로 다른 각도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디텍트하는 엣지 디텍터 같은 거를 방향별로 엣지 디텍터 같은 걸 생각해 본다면 64개가 아니라 640개를 쓴다 그러면 각도를 좀 더 세분화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더 써봐야 픽셀단에서 그걸로 뭔가 이제 검출할 수 있는 패턴의 가짓수라는 게 어쨌건 이게 로우 레벨의 패턴들이라면 좀 심플리스틱한 그런 패턴들이라면 사실 그 개수는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많을 필요는 또 없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지넷에서는 점차로 이제 필터의 개수를 늘려가는 식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지금 뭐 숫자로 이렇게 빡빡하게 채워져 있긴 한데 나름대로 이게 좀 시사하는 바 있기 때문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빨간색은요 다 이제 각 레이어에서 나타나는 액티베이션 맵에 필요로 하는 메모리 혹은 그 숫자의 숫자의 개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은 파라미터 혹은 컨볼루션 레이어를 정의하는 데 필요 라는 파라미터의 개수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자 인풋 액티베이션 맵은 224x23 by 3 rgb 채널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엔 또 첫 번째 컨볼루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x3 그 다음엔 필터의 개수는 64개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스페셜 레졸루션은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아 그리고 이 스페셜 레졸루션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이유는 제가 제로패딩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3x3 필터에서는 아 상하좌우 한 줄씩의 제로패딩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필터의 가운데점을 저희 이미지의 딱 끝점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건 그렇고 64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필요라는 개수는 이걸 다 곱해보면 3.2 밀리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파라메터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3x3 이게 가로 세로 구요 그 다음에 이 3은 어디서 왔느냐 여기 3에서 온 겁니다 인풋 채널의 개수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필터 개수가 되죠 총 64개의 아웃풋 채널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는 뭐 1728 이라는 그렇게까지는 크지 않은 파라메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바이어스는 그냥 현 이상 생략을 했습니다 대세는 크게 지장을 주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또 액티베이션 맵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하여튼 컴보 1이고 컴보 1 첫번째 컴보 두번째 컴보는 지금 역시 3x3이고 필터 개수도 64개인 것은 동일하지만 지금 요 값이 지금 다르죠 이 값이 다른 이유는 왜 다르냐면 지금 두번째 컴보 레이어에서는 바로 입력으로 주어지는 액티베이션 맵이 덱스가 64개이기 때문에 이 컴볼루션 필터의 덱수도 하나하나에 각각의 컴볼루션 필터의 덱수도 64개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 파라메터 수는 첫번째 두번째 컴보 레이어 모두 3x3이라는 필터를 사용하지만 그건 이제 스페셜 레졸루션이 3x3이라는 뜻이 되고요 어쨌건 항상 입력 채널의 개수와 똑같이 맞추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3개짜리 채널의 입력이 들어왔을 때나 64개의 채널이 들어왔을 때 이 상황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메터가 훨씬 더 많이 쓰이게 되죠 네 그 다음엔 이 3.2개에서 저희가 한번 2x2로 맥스플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채널은 그대로이고 스페셜 레졸루션이 2x2 짜리가 숫자 하나로 줄어드니까 이제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파라메터는 여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컨부는 지금 보시면 이 그 다음에 컨볼루션 쓰면 여기 스페셜 레졸루션이 똑같고 그 다음에 채널은 이제 128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컨볼루션 필터의 개수를 128개를 썼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게 이거의 채널이죠 이만큼의 파라메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쭉 가보시면 자 지금 큰 틀에서는 지금 액티베이션 맵의 사이즈를 보시면 지금 여기서 224x24 112x112 56x56 뭐 이런 식으로 스페셜 레졸루션은 지금 가로 세로가 반씩 줄기 때문에 맥스프링이 한 번씩 거쳐갈 때만 그러니까 개수로는 가로 세로가 반반씩 줄기 때문에 이게 4분의 1씩으로 줄고요 개수가 근데 이 채널은 처음에 뭐 3이야 뭐 어쩌고 그렇다 치고 64개에서 128,256,512로 이렇게 채널의 개수는 두 배씩 이렇게 늘리는 맥스프링을 한 번 할 때마다 채널의 개수는 대신 두 배로 늘립니다 그러면 액티베이션 맵의 사이즈는요 가로 세로는 반반씩 줄었으니까 4분의 1로 전체가 줄었고 그 다음에 이제 채널은 두 배가 되니까 총 액티베이션 맵에 그 혹은 그 액티베이션 맵에 필요로 하는 그 숫자들의 개수는 단씩 줄어들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자 그 다음에 실제로 파라메터의 개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시면 여기 존재하는 모든 컴부의 파라메터는 3x3 인데요 3x3 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x3에다가 인풋 채널 로 들어오는게 이제 우리 필터의 채널 개수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필터 개수 만큼이 또 곱해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24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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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3x3 은 똑같은데 64를 64로 만들어야 된다면 64가 인풋 채널 그리고 out 채널이 64 64의 제곱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128개의 채널이 됐으면 여기서 정의되는 필터는요 128개의 채널을 입력 또 같은 128개의 채널을 출력으로 가지게 되면 필터는 3x3에다가 128x128이 또 128개의 제곱이 됩니다 필터의 파라메터 수는 이게 하여튼 이미지 사이즈는 점차로 작아짐에도 불구하고 이 Depth가 점점 늘어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필터의 사이즈 자체는 또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36,000개 그 다음에 여기는 확 늘어났죠 또 확 늘어났고 또 확 확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필터의 사이즈는 점차로 필터의 파라메터 수는 점차로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그 다음엔 어디선가 이제 Fully Connected Layer로 국면이 전환이 되는데 그게 곧 이미지 사이즈는 줄일 만큼 줄어서 이제 7x7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Oily 라는 채널을 가지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게 곧 우리의 Activation Map의 사이즈가 되죠 네 그거는 그건데 중요한게 그 Fully Connected Layer로 저희가 국면이 전환이 되면 지금 처음에 있었던 지금 요거 있잖아요 컴부 어찌됐건 Fully Connected Layer로 국면이 전환이 되면 저희가 이때 당시에 얻어진 그 Accuvation Map에 있는 값들을 그냥 한줄을 쭉 펼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벡터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Output은 또 우리가 원하는 개수를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럼 그때 필요로 하는 파라메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노드가 다섯 개가 있고 여기가 세 개가 있다 이 Fully Connected를 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레이어에서 구성된 파라메터 개수는 당연히 이제 5 곱하기 3이잖아요 이건 뭐 당연히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VGNET에서도 이제 그 컨볼루션에서 저쪽 그 Fully Connected로 공면이 전환 될 때는 지금 이만큼에 해당하는 Activation Map의 사이즈가 모조리 다 Input 벡터의 Dimension이 됩니다 그 다음에 Output이 지금 이제 Fully Connected Layer에서는 이제 4096개로 지금 첫 번째 FC1 레이어를 구성을 했습니다 Output을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게 Output Node의 개수고요 Input Node의 개수가 바로 7x7x512 만큼의 Input Node의 개수가 필요한거죠 쭉 펴진 채로 입력 벡터가 될테니까요 그러면 이게 곱해보면 이만큼이 되는거죠 이만큼은 지금 여기까지 있었던 어떤 여기서 여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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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졌잖아요 컨볼루션 각각의 레이어에서 필요한 파라메터 개수가 커졌는데 이거는 뭐 한 200만개였고요 여기가 200만개였고 200만개 맞죠 여기는 200만개가 아니라 2000만개 이렇게 이렇게 파라메터가 여기서 필요한겁니다 여기서 파라메터가 확 뻥튀기가 되는겁니다 말 그대로 Fully Connected Layer라는 것은 저희한테 주어진 입력 노드랑 출력 노드 모두를 다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파라메터가 정말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는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드가 이제 4096이라는 7x7x512 1이라는 개수보다 훨씬 작아졌기 때문에 그 다음 Fully Connected Layer에서는 그래도 어느정도 파라메터가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큰 숫자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어떤 파라메터의 크기의 패턴을 보시면 이제 Fully Connected가 시들기되는 그때 이제 입력으로 들어오는 Activation Map의 사이즈가 그래도 꽤 크기 때문에 그때 필요로 하는 파라메터가 굉장히 많은 측면이 좀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액티베이션 맵은 전반적으로는 이제 각 사이즈가 점차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이제 저희가 액티베이션 맵을 뭔가 한 줄로 쭉 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게 이제 여기서는 Fully Connected Layer가 지금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x7x512 저기까지가 최종적인 액티베이션 맵이었고 저 다음에 Fully Connected Layer가 연결이 되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 저거는 이미지 사이즈는 이제 1x1이 되구요 1x1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첫 번째 Fully Connected Layer에서 얻어내는 Output Node가 총 4096이니까 이제 그만큼 해당하는 저 네 4096짜리의 벡터로 생각을 하시면 이제 첫 번째 Fully Connected Layer의 아웃풋이 저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지금 이거 이렇게 표현을 하는게 의미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저희가 Fully Connected Layer로 전환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어떤 Spatial Resolution은 그 정보는 저희가 뭔가 생각하지 않겠다 혹은 고려하지 않겠다라는게 됩니다 그러니까 Activation Map의 형태의 어떤 정보의 표현은 뭐냐면 그래도 이제 여기서 여기서 나타난 7x7x512가 가지는 어떤 의미는 여기에 7x7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512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저희가 원래 갖고 있던 224x224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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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에 있는 한 픽셀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32x32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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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넓은 영역에서 이제 어떤 패턴들이 나타났는가에 대한 그 정도를 512개의 서로 다른 기준 혹은 그 패턴에 따라서 이제 나타내고 있는 표현형 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번째 있는 역시 마찬가지 여기에 있는 또 옆에 블락인 32x32 에서 또 나타나는 여러 512개의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검출하는 그 패턴의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표현형은 일단은 이 이미지를 굉장히 콜스하게 나타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각 위치별로 나타내고 있는 위치별로 512개의 서로 다른 디멘전으로 나타내고 있는 표현형이 되는 것인데 이거 풀리커넥티드 레이어로 전환이 되면 더 이상은 위치 정보가 없이 그냥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짜리의 벡터로서 여기가 4096 이라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1x1 이 이미지 전체가 전체가 그냥 한 픽셀로 줄어든 그래서 더 이상은 이게 뭐 예를 들어 왼쪽 위에 뭐가 세게 나타났고 오른쪽 아래 뭐가 약하게 혹은 세게 나타났다 이런 이제 위치를 전혀 구분하지 않는 형태의 벡터 표현형이 되어서 그때는 이제 스페이셜 레졸루션이 그냥 1x1로 줄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표현상으로 보시면 1x1x4096 이라는 굳이 1x1을 왜 쓰나 싶은데 1x1의 의미는 어떤 우리 전체 이미지가 더 이상은 위치에 구별 없이 이제 4096개의 어떤 서로 다른 피처벡터로 뭔가 나타내어 지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VGN 시구요 그러면 저희가 11시 1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괜찮은데? 이렇게 Nagi talks hablar 안녕 그러다 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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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플리 저 얼굴 근처에서 액티베이션이 확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건 뭔가 사람 얼굴 디텍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또 등장을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이제 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딱 저 사람의 얼굴에 해당하는 부분도 확 좀 액티베이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름 또 얼굴 그거를 또 알 수가 있고 지금 보시면 또 약간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이중에 어떤 것은 컴블레어 파이브에서 어떤 것은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책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게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각각의 이제 여기서 보시면 저런 문자열들이 있잖아요. 저 문자열들이 이미지상에 나타났을 때 뭔가 문자열에 대해서 하일리 액티베이티드 되는 필터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컴브 파이브의 저 이제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제가 뭐냐면 결국 이제 뭔가 이제 이미지상에서 어떤 문자열이 등장을 했을 때 그 문자열이 뭐든지 간에 이제 그거를 이제 디텍트를 또 해주는 필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뭐 하여튼 그런게 있구요. 저희가 그러면 VGG까지 이제 했고 다음에 이제 저희가 나오는 것이 구글넷 인데요. 이제 이제 이 컨볼루션 필터가 그러면 과연 저런 여러 이제 옵티멀한 패턴들 아니면 유의미한 패턴들을 추출하도록 필터의 그 코입션트가 그러면 어떻게 학습이 되는가를 좀 또 간단하게 백플랍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저희가 이미지가 있으면 저희가 뭐 30x20짜리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 뭐 이거를 저희는 컨볼루션을 수행을 할 때 이런 3x3짜리의 컨볼루션을 수행을 하구요. 거기에 이제 필터 코입션트를 제가 그냥 임의로 1,2,3,4,5,6,7,8,9로 이렇게 할당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여기서 정의되는 30x20에서 이 컨볼루션 연산을요. 저희는 뭔가 메이트릭스와 벡터 간의 어떤 곱셈으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풀리커넥티드 레이어의 스페셜 케이스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서 지금 이걸 저희가 이미지를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걸 이 밑으로 붙이는 거죠. 그래서 총 이제 600개의 노드로 이루어지는 어떤 입력 레이어를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컨볼레이어를 어떤 풀리커넥티드 레이어로서 한번 바라보면 그러면 이제 풀리커넥티드 레이어에서의 학습과정과 그냥 동일한 방식으로 되는 것을 저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필터 포에피션트가 1,2,3,4,5,6,7,8,5라고 되어 있을 때 여기 이렇게 뭔가 3x3 필터가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때 생기는 아웃풋 액티베이션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웃풋 노드를 이걸 하나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도 이제 액티베이션 맵이 나왔을 때 그 액티베이션 맵도 뭔가 이렇게 주르륵 있는데 이거 노드들도 이렇게 이렇게 계속 잘라서 이 밑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 레이어에 그 액티베이션 값들을 이렇게 이런 어떤 하나의 벡터 형태로 구성을 하면 첫 번째 얘는요. 얘를 만들 때는 여기 1번 노드, 2번 노드, 3번 노드 이렇게 하면 여기 1번 노드, 2번 노드, 3번 노드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일단 얘 3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이때 가중치가 1, 2,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0번 노드가 있고요. 여기 21번 노드가 있잖아요. 그럼 이쪽이 쭉 오다가 여기에 이제 21번 노드가 있잖아요. 그럼 21번, 22, 23 이 노드들에 해당하는 가중치가 실제로 4, 5, 6 이런 식으로 걸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가서 또 이제 31번 노드죠. 31, 32, 33 에서 또 이렇게 이렇게 걸리죠. 그래서 이 노드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초 그러니까 600개의 픽셀 중에서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가장 맨 왼쪽 위에 있는 그 이제 9개의 컨볼루션을 이렇게 필터를 걸게 되면 이걸 한 줄로 쭉 폈을 때에는 여기서 해당하는 픽셀들 9개에다가 저희가 가중치가 1, 2, 3, 4, 5, 6, 7, 8, 5라는 조 가중치에 관해서 저거 하나를 만들어내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엔 또 이제 이 필터가 하나 옆으로 가면요. 하나 필터 옆으로 가면 두 번째 액티베이션 맵 혹은 두 번째 노드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이게 보면 하나 옆으로 갔으니까 이번에는 요거, 요거, 요거 2, 1, 2, 2, 2, 2, 3 그리고 또 얘네도 쓰네요. 3, 1, 3, 2, 3, 3 그 다음에 저 4, 1, 4, 2, 4, 3 을 쓰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필터 코입션트는 여기가 다시 1, 2, 3 여기가 다시 4, 5, 6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Fully Connected 레이어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Fully 그러니까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 9푼 노드당 총 9개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그 Depth가 이제 일자리를 지금 그 예제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Depth가 이렇게 더 이제 1보다 더 큰 Depth를 하더라도 이 지금 과정은 그대로 저희가 적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어쨌건 여기서는 지금 총 9개 그 input 노드와 이제 연결이 되어 져서 이제 하나의 아 9푼 노드가 생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9개씩 연결이 된 겁니다. Fully Connected 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기서 이 초록색 노드를 만들 때 걸리는 요 이제 필터 코입션트와 이것도 빨간색 노드를 만들 때 걸리는 요 필터 코입션트가 중복이 되는 거죠. 넣죠. 중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이 훌리커넥티드 레이어를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사실 뭐 이제 y 는 2x 플러스 3 뭐 이런거 할 때요. 여기 노드가 x 가 있고 여기 노드가 y 가 있어서 이렇게 2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그 어제 그 거의 처음에 어제 이제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이건 이제 x 가 있고 여기 a 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곱해지고 여기다가 이제 b 이렇게 더해진 사실 이거 잖아요. 그러면 여기 2와 3이 어찌 됐건 얘네들도 백플랍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이제 그 컴퓨테이셔널 그래프 상에서 하나하나 x 와 다를 바가 없는 하나하나들의 노드로서 걔네들에 대한 현재 값이 있다면 백플랍을 통해서 걔네들한테 얻어지는 그레이디언트 값도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지금 엣지 위에다가 이 가중치들을 이런 식으로 표시한 표현들을 저희가 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뭔가 백플랍의 관점에서 뭔가 명확하게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꿔봤다면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 1이 혹은 여기 2가 이런 식으로 노드로 따로 빠지잖아요. 그럼 이제 얘를 생성할 때 가중치가 여기 있었고 또 얘를 생성할 때 여기 있는 이 가중치는 실제로 같은 노드에서 이제 분화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파라메터가 share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컨볼루션 필터가 돌아다니면서 그 실제 액티베이션 맵을 뽑아낸다는 것은 아웃품노드 하나하나를 만들 때 저희가 비록 서로 다른 노드에다가 이제 걸어주는 가중치긴 하지만 그 가중치 세트는 공통의 컨볼루션 필터에 정의된 그 코이씨트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파라메터 쉐어링이라는 어떤 측면이 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파라메터 쉐어링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저희가 또 컴퓨테이셔널 그래프에서 이게 노드가 좀 분화가 될 때는 좀 뭐가 저희가 뭔가를 좀 이렇게 다루진 않았는데 예를 들면 y는 ax1에 여기가 bx2 이렇게 되는 건데 원래는 이거를 다시 ax2 이런식으로 파라메터 쉐어를 하는 형태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건 좀 뭐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대충 이런 꼴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뭐 얘랑 얘가 어떤 파라메터 쉐어가 되는 형태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x1이 있고 x2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아 여기에 a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곱해지죠. 그 다음에 또 이거 두개가 이렇게 곱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더해지고 여기다가 이제 b가 이렇게 또 더해지구요.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그리면. 그러면 지금 아 여기서 뭔가 액티베이션들이 다 이제 혹은 포워드 당시에 각각의 값들이 싹 다 채워질 것이고 백프로브 할 때도 생각해보시면 여기가 백프로브이 뭐 플러스 3이 들어왔다. 그럼 여기 뭐 더하기는 이제 에드, 복, 그래디언트를 듀플리케이트 복사라니까 여기 플러스 3들이 이렇게 붙구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더하기 네요. 여기도 3이 되죠. 자 그러면 자 여기가 예를 들면 x1이 2고 x2가 5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온 그래디언트에다가 자 2랑 지금 이 라인에 걸리는 그래디언트는 3과 2가 곱해져서 곱하기는 서로 그래디언트를 스위칭하는 여기가 6이 이렇게 들어오구요. 그 다음에 또 이 라인이 있잖아요. 이 라인은 지금 보시면 x2와 a가 또 만나서 이게 저쪽으로 가면서 거기서 넘어온 그래디언트가 3이기 때문에 3과 5가 곱해지면서 바로 15가 여기 쓰여지죠.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a라는 공통된 노드로 지금 backprop에 의한 그래디언트가 그러니까 a가 지금 브랜치가 있는 겁니다. 브랜치가 있고 각각의 브랜치로부터 오는 저 6과 15라는 그래디언트는요. 실제 이제 그래디언트가 합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노드가 이제 브랜치가 될 때는 이제 하여튼 그래디언트가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a한테 발생되는 그래디언트는 실제로 21이 되는 겁니다. 21이라는 토탈 그래디언트 그러니까 여러 브랜치들로부터 이제 이렇게 backprop을 통해서 넘어오는 그 그래디언트 값이 다 합산이 되어서 a의 총 그래디언트가 결정이 되구요. 그걸 가지고 a를 업데이트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를 들면 이쪽 노드에서 넘어오는 뭔가 그래디언트가 있고 이쪽 노드에서 넘어오는 그래디언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노드를 네 이 노드를 만들 때는 지금 얘 노드랑 1에다 하는 것을 a라고 써보면요. 얘가 곱해져서 이렇게 더해진 거잖아요. 그리고 a가 또 얘랑 또 이렇게 곱해져서 얘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래디언트 여기서 그래디언트 여기서 그래디언트가 이번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아웃풋 노드들로부터 온 그래디언트가 저쪽에 있는 1번 노드와 곱해졌을 때 여기서의 21번 노드와 곱해졌을 때 그게 그래디언트 스위처로써 역할을 해갖고 a라는 한 노드로 그래디언트가 다 이렇게 뭔가 모이게 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네 이걸 돌아다니면서 이제 공통된 파라메터들이 적용이 되면서 나오는 액티베이션 맵에서 이 액티베이션 맵에 해당하는 결국 여기에 그래디언트 값들이 도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웃풋 액티베이션 맵이 있으면 그 아웃풋 액티베이션 맵에 예를 들면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forward propagation이 되면 최종적으로는 1000 디멘전의 벡터로 이렇게 변환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그래디언트가 쭉 출발합니다. 로스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갖고 여기에 있는 24x24x20 이라는 각각의 엘리먼트들의 얘네들에 해당하는 그래디언트가 다 일일이 할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을 만들어내게 된 그 어떤 필터 포입션트로써 아까 A라고 제가 표현 드린 그 A가 다 공통적으로 참여해서 최소한 이 첫 번째 채널에서 첫 번째 채널에서는 그 첫 번째 채널을 아웃풋 채널을 만들게 된 그 필터 포입션트가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돼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곱해지는 그 픽셀만큼 그래디언트 스위처로써 저쪽 이쪽 픽셀들의 이 아웃풋 액티베이션 맵의 픽셀들의 각각 도달한 그래디언트가 다 그 실제 인풋 픽셀 A랑 곱해지는 그만큼이 A한테 그래디언트 스위처로써 A한테 그래디언트를 주면서 네 여기서 만들어낸 첫 번째 채널이 만들어낸 24x24라는 아 첫 번째 필터가 만들어낸 그러면 그 필터에 있는 하나하나의 코에피션트들이 24x24하게 아웃풋 액티베이션 맵에 도달한 그래디언트들 그리고 그것들에 이제 A와 꼽혀지는 픽셀들 값이 있잖아요 그럼 인풋 픽셀들 그것들이 그것들에 의해서 그래디언트가 다 이렇게 합산이 되어서 필터포입션트에 네 그래디언트가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업데이트를 저희가 필터포입션트들도 그런 식으로 그래디언트 센터에서 업데이트 및 이제 최적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큰 틀에서는 이 컨볼루션도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혹은 이제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이라는 그 변환이랑 정확하게 같구요 다만 이제 말 그대로 풀리 커넥티드는 아니고 그 아웃풋 노드 하나당 실제로 연결이 되게 되는 실제로 뭐 여기 있는 모든 노드를 다 써서 아웃풋 액티베이션 하나하나를 만들어내는게 아니라 저희가 알고 있듯이 딱 일부만 써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부 커넥션만이 사용이 된다는 뜻이 되구요 그 다음엔 그 옆에 거를 만들어 옆에 거를 또 이렇게 적용을 하면 또 같은 코입션트를 써서 액티베이션 맵에 또 다른 아웃풋 노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라메터 쉐어링 이라는 특성을 또 가지게 되어서 역시 뭐 그런 특별한 어떤 스페셜 케이스로써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의 이제 그레이디언 디센트를 통해서 이제 파라메터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는 전혀 뭐 컨볼루션이라고 해서 어떤 완전히 새로운 방법에 뭐 그레이디언 디센트나 뭐 업데이트 업티마이제이션 방법이 있는건 아니고 네 저희가 그냥 알고 있는 그걸로 프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그냥 사용을 해서 업데이트가 된다는 네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저희가 다음 네트워크로서 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게 구글넷이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VGG넷이랑 뭐 동시에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게 그래도 조금 더 나중 네트워크로 이야기를 하는데 구글에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뭐 아까 VGG가 16에서 19 레이어를 썼다면 이거는 이제 22 레이어를 사용을 하고요 조금 더 많아졌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중요한게 인셉션 모듈이라는 거를 좀 사용을 하는데 인셉션 모듈이 이제 뭐냐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네트워크가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뭐 뭐 뭐 뭐 뭐 뭐 이런 레이어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하는데 저희는 이런 뭔가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 모듈에 해당하는 것들을 어떤 형태로 조합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 이렇게 브랜칭의 형태로 하고 또 이런 시퀀셜한 형태로 쌓는 형태로 조합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하나의 조금은 이제 기본 빌딩 블락들로 만들어진 어떤 이제 하나의 모듈을 저희가 정의하면 저희는 이 모듈이 마치 하나의 단위 레이어처럼 생각을 하면 이 기본 모듈을 계속적으로 쌓는 겁니다 그걸 추구장창 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네트워크를 또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구글 넷의 모양인데요 이게 뭐 약간 브랜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네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요만큼에 해당하는 게 계속적으로 지금 다 똑같이 쓰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어떤 하나의 좀 똘똘하게 잘 만들어진 모듈을 정의를 했다면 그거를 계속적으로 쌓으면 그러면 이제 뭔가 저희가 하고자 하는 테스트가 좀 잘 동작하지 않겠나 라는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쓰이는 어떤 하나의 똘똘하게 정의된 그 모듈을 구글에서는 구글이 이제 이거를 굉장히 다양한 조합의 모듈들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모듈을 정의하는 혹은 한 모듈을 구성하는 그 조합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그 수많은 경우를 한 끝에 이미진의 챌린지에서 이제 성능이 잘 나오도록 하는 그 어떤 아주 그래도 최적화된 단위 모듈 그래서 그 단위 모듈 잘 정의된 단위 모듈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그냥 그거를 그냥 편리하게 계속 쌓기만 하면 되는 형태로 네트워크를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단위가 되는 모듈을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인풋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다양한 뭔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저희가 이거 두 개만 보면요 지금 필터 사이즈가 지금 다르잖아요 3x3이랑 5x5 3x3은 192 5x5는 9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한 레이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한 레이어에서도 필터의 그 필터의 사이즈를 서로 다른 사이즈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예제가 되는 겁니다 3x3과 5x5라는 서로 다른 필터 사이즈 그러니까 한 레이어에서도 이제 뭐 좀 간단한 혹은 좀 작은 레전에서 충분히 정의될 수 있는 패턴이 있는가 하면 또 조금은 더 넓게 보고 좀 넓은 영역에서 조금 더 복잡하게 정의를 해서 또 검출해야 되는 패턴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필터 사이즈도 사실 다양하게 좀 이렇게 할 수가 있구요 그러면 사실 이게 제로패딩을 쓰지 않는다면 사실 여기서 나타나는 액티베이션 맵이 뭔가 이거는 3x3이면 가로, 세로 한 줄씩을 줄이잖아요 가로, 세로 상하 28x28이 사실 26x26이 될 것이고 여기서는 5x5니까 두 줄씩을 줄이기 때문에 이제 24x24가 되니까 이거는 뭔가 이렇게 포개면 채널별로 채널별로 채널방향으로 이렇게 쌓으면 스페셜 레졸루션이 서로 안 맞죠 안 맞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여기서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그 패딩 사이즈가 이 오리지널 이미지 사이즈인 28x28과 똑같아지도록 패딩을 여기서는 한 줄짜리 패딩을 쓰구요 여기서는 패딩을 두 줄짜리를 패딩을 쓰는거에요 상하좌우로 각각 두 줄씩을 0을 까는 0을 이렇게 붙여주는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액티베이션 맵의 사이즈가 최소한 가로 세로는 28x28이라는 오리지널 이미지랑 똑같은 사이즈로 맞춰줄 수가 있고 여기에 192, 96은 3x3을 96개 필터를 쓰고 5x5는 이제 96 개를 쓰면 여기서 나타나는 총 액티베이션 맵을 채널 와이드로 이렇게 같이 합치면 그냥 simply 28x28 곱하기 192 더하기 96개 채널을 가지는 이런 아웃코드 액티베이션 맵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런 하나의 뭔가 1x1 컨브랑 3x3 풀링이라는 이게 또 브랜치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게 또 1x1 컨브라는게 또 무슨 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컨볼루션을 정의할 때는 뭔가 스페이얼리 그 패턴을 저희가 좀 뭐 이렇게 정의를 해 갖고 그거를 뭐 이렇게 좀 검출을 해내는 건데 그게 얼마나 각 위치별로 강하게 나타나는가를 뽑아내는 그런 정보를 추출하는게 이제 컨볼루션이었는데요 컨볼루션 필터 사이즈가 애초에 1x1이다 한 픽셀만 보겠다 라는 말은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역시 여기서도 1x1 컨브를 생각해보시면 이게 가로고 이게 새로고 이게 채널이죠 그러면 여기서 1px만 보는 겁니다 1px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말이 되는 것은 사실 컨볼루션의 약속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풋 채널을 우리 컨볼루션 필터의 채널과 동일하게 맞춥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필터는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되는 겁니다 한 줄짜리에 네 지금 64개의 인풋 채널과 동일한 채널의 개수를 가지는 컨볼루션 필터가 정의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그냥 선형결합 아니면 가중키 가중합의 관점에서 보면 1px에서 액티베이션 맵 하나 값을 내주는 건데 지금 최소한 그래도 64개의 값을 64개의 값을 여기 있는 한 픽셀 있잖아요 한 픽셀의 값으로 뭔가 변환을 해준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 주어진 각각의 픽셀별로 스페이셜 어떤 패턴은 여기서는 안 보고요 왜냐하면 필터 사이즈가 1 by 1이니까 주변에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 4px만 딱 보는 것인데 4px에서 정의되는 지금 주어진 64개의 인풋 채널에서 나타난 값들을 조합을 해서 어떤 하나의 새로운 feature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치는 볼 수는 없지만 기존의 64개의 서로 다른 점 뭔가 예를 들면 이게 고양이의 코고 이거는 뭐 뭐 예를 들면 털이 좀 북실북실하다 이런 서로 다른 기준의 feature였으면 이 고양이의 코임과 동시에 그다음에 고양이의 털처럼 보이는 북실북실하다 코 중에서도 북실북실한 코를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이 두 개의 가중치를 걸고 나머지는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입력으로 주어진 64개의 개별적인 정보들을 어떤 형태로 선형 결합에 의해서 다시금 뭔가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섞어서 어떤 하나의 feature를 도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또 옆으로 옮기면 옆으로 옮기면 또 그 같은 64개의 필터 채널을 가지는 그게 적용이 돼서 여기 또 하나의 픽셀을 더 만들죠 그래서 총 이 한 장의 액티베이션 맵을 만들어 낼 것이고요 여기 한 장의 액티베이션 맵을 만들 것이고 네 이 필터 말고 이제 두 번째 필터를 또 쓰는 겁니다 원 바이오 원짜리 필터를 원 바이오 원짜리 필터를 또 하나 쓰면 그 하나의 필터는 또 채널은 64개가 될 것이고 걔는 예를 들면 고양이 털 아니 고양이처럼 털이 많고 코가 이렇게 좀 있고 여기는 예를 들면 글쎄요 색깔이 빨간색 빨간색이 많이 나타나고 여기는 예를 들면 뭐 고양이 눈 뭐 이러면 이제 고양이 눈이랑 또 빨간색의 고양이 눈이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또 이제 하나의 이제 디멘전으로서 하나의 채널로서 또 캡처를 여기에 해낼 수가 있겠죠 그럼 두 번째 채널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겁니다 즉 결론적으로 이거는 또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요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64개의 디멘전 혹은 채널을 가지는 총 그러한 이제 위치별로는 보면 64개의 서로 64개의 디멘전으로 나타내지는 픽셀들이 총 56개의 제곱이 56개의 제곱이 있죠 총 이게 그러니까 대충 2500개 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2500개의 서로 다른 위치에서 나타난 64 디멘전을 퓨처 벡터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원바이원 컴부는 그 64개의 64 디멘전을 퓨처 벡터 한 줄을 뽑아옵니다 그러면 여기 이거를 저희가 선형 결합을 해갖고 이 첫 번째 채널의 액티베이션 값 하나를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하나 그럼 또 두 번째 세 번째 이것들을 계속 뭐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내죠 그러면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채널1 이거는 채널2 이게 채널이 3 이렇게 쪼르륵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내면 결국은 이게 이쪽이 아웃풋 디멘전이 지금 여기서는 32개네요 그러면 이만큼이 32개인 결국은 이런 풀리커넥티드 레이어가 되는 그래서 64개의 디멘전을 32개의 디멘전으로 새로이 이제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바꾸게 되는 이런 풀리커넥티드 레이어가 정의가 되고 그리고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2500개의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픽셀이 있잖아요 그러면 픽셀에 당한 64개의 64 디멘전을 벡터를 저 같은 풀리커넥티드 레이어에 계속적으로 넣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을 얻어서 그 아웃풋을 다시 56 바에 56 이라는 저 스페이셜 어떤 어레인지먼트 혹은 저런 이제 네 모양을 가지도록 다시 리어레인지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원 바이원 컴브의 의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원 바이원 컴브는 결국은 뭔가 디멘전을 디멘전을 줄이든 늘리든 뭔가 새로운 어떤 피처들로 정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어떤 128개 채널을 또 얻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맥스플링은 이제 여기서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맥스플링은 여기서 이제 28 바에 28 바에 256이 3 바이상으로 맥스플링을 저희가 하면 이게 이미지 사이즈가 기본적으로는 3분의 1만큼으로 줄겠죠 근데 여기서 맥스플링에서의 아웃풋 액티베이션 맵은 지금 보시면 28 바에 28은 동일한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했느냐 아까 이제 스트라이드라는 개념에서 보시면 이제 3 바이 3 맥스플링을 할 때는 저희가 사용하는 스트라이드 혹은 징검다리를 성큼성큼 그 폭 폭은 세 픽셀이었죠 그러니까 윈도우 3 바이상 윈도우 간에는 서로 오버랩이 안 되게 이제 맥스플링을 저희가 보통 했었습니다 2 바이 2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라이드 사이즈를 2로 했었습니다 윈도우 사이즈와 똑같도록 그런데 이제 스트라이드 여기서도 이제 스트라이드를 1로 하는 겁니다 1로 맥스플링을 하되 이렇게 뭔가 1자리로 1씩 이동을 하는거죠 그 다음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제로패딩을 또 쓰는 겁니다 제로패딩을 또 쓰면 이제 3 바이 3의 어떤 윈도우를 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로패딩은 가로 세로 상하적으로 한 픽셀씩 한 줄씩 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아 그런 식으로 제로패딩을 필요한 만큼 쓰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 사이즈는 1로 한다면 이 맥스플링에서도 이제 동일한 액티베이션 맥과 동일한 사이즈로 뭔가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이 256 이라는 채널은 사실 바뀌지 않아요 이건 채널별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맥스플링을 하는 것이 이제 윈도우를 1자리로 적용했을 때 맥스플링이라는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요 맥스플링 네 이 4개 있는 값을 이렇게 하나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 2x2 2x2 2x2를 스트라이드 1자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가 1이 나왔구요 그 다음엔 또 이거를 윈도우가 겹치도록 이렇게 하나 옆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액티베이션 맵이 1 다음에 또 뭐가 나올까를 생각해보시면 이 최대값인 이 1이 여전히 이 윈도우 어쨌건 지금 윈도우가 오버랩핑 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최대값이 여러번의 윈도우에 포함이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여기가 1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하나 더 옮겨가면 이제는 1을 포함하지 않았으니까 거기서 나온 0.33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걸 밑으로 한번 이 윈도우를 밑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1은 다시금 또 2x2 윈도우에 포함이 되니까 여기서 1이 나오죠 그렇죠 또 밑으로 가면 얘는 더이상 포함이 안되고 얼마가 나올텐데 자 이 윈도우를 하나 아래 하나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보면 저 1이 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1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맥스 값이 뭔가 나왔으니까 큰 값이 뭔가 나왔으면요 이거를 어찌됐건 이 액티베이션 맵의 사이즈는 동일한 액티베이션 맵이 나옵니다 사이즈가 근데 이 맥스 풀링의 형태로 윈도우 스트리트 사이즈 1x1로 하고 필요한 만큼의 제로캐딩을 써서 인풋 액티베이션 맵과 동일한 아웃풋 액티베이션 맵을 만드는 경우는 이 최대 값으로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나 그 최대 값에 해당하는 그 액티베이션 값을 주변으로 뭔가 이렇게 전파를 시켜서 이걸 좀 넓게 영역을 만들어 주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정확하게 저 지점에서 그 패턴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게 여기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 이 옆에서도 그만큼 세게 나타난 것이라고 뭐 이렇게 좀 정보를 변환을 해 주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게 그것도 고양이 꼬리가 아주 정확하게 이 포지션에서만 이 위치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 이 옆에도 고양이 꼬리가 그만큼 세게 그 주변이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최대 값을 그 주변으로 이렇게 좀 뭔가 전파를 해주는 시기 이제 맥스 풀링을 이제 오버랩핑 오버랩핑 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게 각각이 이제 이제 브랜치 아웃 해서 이제 나온 액티베이션의 아웃풋이고 그걸 다 합치면 그냥 채널 와이즈로 채널 방향으로 그냥 쭉 컨캣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인셉션 버전 1 이었고요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문제가 이제 그 계산이 좀 너무 복잡하고 이제 여기서 5x5 짜리를 쓰려면 이게 보시면 인프 채널이 256이 들어왔을 때 저기가 5x5 컴보를 쓰면 이게 되게 필터의 파라메터 수가 확 커지잖아요 여기서 필요로 하는 것은 5x5x 여기에 이거는 진짜 뭐 선택의 여지 없이 여기가 256이잖아요 이 숫자에 그 다음에 곱하기 96개 필터면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파라메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인프 채널이 이렇게 이렇게 크게 들어 오면 이게 사실 부담이 되거든요 파라메터 수로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바틀렉 레이어라는 것을 1x1 컴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3x3이나 5x5 컴보를 여기서 파라메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256개의 채널만큼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1x1 컴보를 써서 아까 그 1x1 컴보를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이 인풋 채널 개수보다 더 적게 채널 개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채널이 뭔가 이렇게 확 경량화가 되죠 채널이 얇아졌고 거기다가 컴보를 저희가 3x3이나 5x5를 적용하면 거기에 필요로 하는 이제 저희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인풋 채널 개수만큼의 이제 depth가 훨씬 더 작아진 형태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은 효율적인 요소를 좀 고려를 해서 만든 게 최종적인 인셉션 혹은 구글넷에서 정의한 인셉션 모듈이라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쌓은 것이 구글넷으로서 네트워크로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여기까지로 이제 수업을 하고요 저는 뭐 하여튼 그 네 이제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로 하고 오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교수님께서 이어서 좀 해 주시도록 하구요 다음 주에 이제 여기가 이 심화 과정이 또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거기는 뭐 RNN과 이제 어텐션 모델들을 저희가 배우니까요 뭐 그때도 혹시 관심 있으시면 또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